퀄리티 아 그래요? 예. 아 저 이제 다 스스로 모여야 할텐데 예 이제 스스로 다 모여야 할텐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오오오~~ 저는 핫식스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재연님 이거 약간 약효 볼려면 언제 먹어야 돼요? 지금 약간 이런거 커피나 이런거 커피 커피 근데 그거는 아까 드셨어요 지금 근데 뭐 괜찮지 않나 지금 먹어도? 지금먹어도 돼 왜냐면은 대회 때 혹시 안에 뭐 넣으신거 아니죠? 대회 때 쥬쥬 끌려 뭐 넣으시고 그런거 아니죠? 넣지마요 혹시 몰라요 아하 커피를 뭐 저렇게 마셔 아하 막걸리 먹듯이 먹는데 아니 탄산도 들어가있어 탄산 들어가있는 커피 진짜 맛없는데 그걸 드시네 아니 나 혹시 이거 도피에 걸릴까봐 도피에 걸릴까봐 이런거 하면 또 비열하다 못하면서 3분 딜레이 거셨죠? 다들 뭐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도현님이다 안녕하세요 도현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한다고 질겜 나중에 따로 또 같이 롤같은거 같이 해요 아이 좋죠 좋죠 우리 국밥빵에서 국밥 먹으러 와야되거든요 국밥집은 그 제모님이 섭외해주세요 제가 좀 맛있는대로 섭외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잘 부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봐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우리 팀장님도 가서 저쪽 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오세요 어디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나중에 시작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 즐그머니에 이렇게 할게요 어 진영 선택해달라는데요? 진영? 저 어 저희 어디 진영할까요? 블루? 블루가 좋죠? 블루 진영? 선픽이니까 좋죠? 블루가 블루 진영 하겠습니다 하아 떨리네 저희 솜블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방송 켜셨어요? 저 방송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방송 켜고 나서 3분 딜레이가 안될텐데 네? 뭔 소리야? 3분 딜레이를 그니까 그 안 걸고 하면은 중간에 바꾸려고 하면 껐다 켜야돼 방송을 아 네네네 오케이 500주로 세팅해두고 이따가 켜.. 딱 7시에 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식 명칭은 2020년 시즌1이네 어떤게요? 자나 때가 2020 자나 때 시즌1 이게 원래 그 트리머가 먼저 열었다고 하던데 네 원래는 그 팀 대 팀으로 해가지고 한번 붙자 대회로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음 잘 만들긴 했다 그래서 이게 시즌1으로 됐으면 2020년에 시즌2가 생긴다는 건데 겨울에 하지 않을까 허허허허허 이거 분석하시는데요? 네 그때 또 제나님 나오셔가지고 입에 또 칠해야죠 아니 그 다음에 뭐 침착민님도 나오십니까? 저는 이거 좀 일주일로 하면은 의향이 있습니다 아 이주일이 아닌 일주일 옛날에는 이거 한 달이었대요 준비기간이 이게 줄인게 이 정도에요 사실 이주일은 좀 많이 치죠 근데 한 주는 해봤는데 너무 짧더라구요 아 그래요? 저희 때가 한 주였는데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까 아 전에는 또 한 주였어요? 네 아 그래서 바뀌었구나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날 추첨하고 금요일 날 하기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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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럴거 같애요 저거 그럼 이거 블루팀 어떻게 대기해야되지 저.. 저 초대조림 우리가 코인이 나와가지고 골랐나봐 네 저희 블루 진영으로 아하 안 떨리세요 진짜? 저는.. 이게 좀.. 그게 없어요 승부근성이 없어요 크니까 안 떨리는거 아니 누구보다도 연습을 그렇게 하셔놓고? 아니 연습양도 당연히 팀장님이나 백산령님한테 안되고 몰입을 너무 안해 내가 음.. 롤방송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치면 지는거고 이기면 이기는거야 말도 안하고 근데 뭐 열심히 하시니까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뭐 그냥 하면 돼요 아니 이러다.. 지면 안돼요 저도 뭐 지는거지 뭐 저도 지는거야 그냥 뭐 인생 바뀌어? 저는 인생이 바뀔수도 있어요 안 바뀌어요 욕먹으면 되지 뭐 욕먹는다고 뭐 죽어 응 네 이제 3분 딜레이 우리가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경기 시작할때만 3분 딜레이 걸어야 되나요 중간에 아마 못 바꿀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방송 시작할때 할 3분으로 지금 아마.. 해보세요 트위치 거기서 3분 지금 방송 켠 상태에서 걸리는지 모르겠네 아 그 방송중에는 안됩니다 그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겁니다 지금 3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 시작할때만 3분 넣고 다시 켜야되는지 경기 시작할때만 해도 될거같긴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분 딜레를 하면 3분 뒤에 방송이 켜져가지고 아 그래요? 상배님이 켠 이후로 3분 뒤부터 이제 그게 모아놨다가 나가서 천천히 하셔도 될거같아요 맞아 아직 뭐 7시니까 저는 귀찮아가지고 해놓은거고 오케이 오케이 다른 분들은 안오시나? 우리만 왔네? 우리 3명만 왔네 그러게요 다 한분은 뭐 동물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소윤 누나? 여보세요? 어 왔네 공개해버렸네 이거 말해가지고 비번 다시 했어요 비번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끄러운 운영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오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아 그래야 쌍배님이 욕을 안먹어 그래야 나한테만 먹는게 낫잖아 죄송합니다 백설양님 단톡방에 초대해야 된다는데 단톡방이요 설양님 지금 뭐하고 있지? 아니 지금 단톡방에서 백설양님 좀 불러달래 설양 누나 단톡방 좀 받아달래 응 잠깐만 뭐 나 불렀어? 응 아니야 아니야 수윤 누나는 동물 방송하고 있다고 사실 우리 팀에 나 다 하고 왔어 우리 팀에서 2대1을 하는 라인은 없잖아요 백설양님은 2대1을 하고 계세요 항상 백설양님 제가 항상 딴 데가 있으니까 대단한겁니다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짚어줘야돼요 이거 사실은 비번 다시 설정했습니다 비번 다시 설정했어요 이거 단톡 봤는데 이해가 1도 안되는데 뭔 소리에요 이거? 이게 이해가 안돼 부드러운 표현으로 좀 해주시면 될까요 네 너무 화내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원래 백설양이 말투가 잘해 우리 엄마도 좀 저런 말투거든 어머님 말투라는거야 어 미안 내 말투 기분 나빠서 미안 안 기분 나빠서 근데 이거 왜 티본이 다 차가지고 안 들어가지 다섯명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쌍맨님 무슨소리에요 디스코드방 다섯명밖에 안돼 네 여기 밖에 안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숫자가 써있죠 0,5라고 써있잖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아까전에 들어가있었던데 뭐야 네 들어왔습니다 오오 지금 즉흥적으로 또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지금 갑자기 급하게 저희 선수들 저 죄송한데 저 똥마려올때는 어떡하나요 미리 싸세요 이건 기본적인거 지금 말고요 아니 뭐 그런거까지 물어보고 있어 아니 갑자기 또 신문지 하나 준비해놓고 옆에 깔아놓고 하세요 아니 신문지에다가 와우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와우저는 아예 그냥 의자랑 용접시켜놓습니다 하나씩 아 용접까지요? 타짜1에 나오는 그 아주머니들처럼 갑자기 또 다라이에다가 해결할때도 있습니다 끝발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와우는 왜냐면 한명이 비면은 나머지 39명이 기다려야돼요 맞아 그래갖고 진짜 조심해야 그래서 기약한 사람들은 말을 못해 자리를 비운다고 말을 못해 긴장할때는 어떻게 또 풀어야되나 쌍배님은 긴장 안되세요? 아 저 긴장 많이 되죠 긴장 많이 됩니다 아 아까 방송 보니까 긴장 하나도 안된다던데 자기는 자나 때 되게 자주 나와서 긴장이 하나도 안된다고 하던데 누구요 쌍배님? 희린님처럼 센척하는거죠 하하하하 다 긴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긴장합니다 되게 자랑처럼 말씀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 보통 부끄러워가면서 말을 해야되는데 당당하게 당당한게 낫죠 여러분 이거 한번만 더 말할게 나 오른쪽에 쪽지 적어놔가지고 이거 방풀하는거 아니에요? 3분 딜레이 그러면 절대 방풀 못해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쪽지 보는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아 또 그런걸 또 설명을 해요 매일 보시는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약간 눈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면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10분 딜레이 언제 넣어요? 3분 딜레이 3분 딜레이 그거 시작할때 넣으면 되는거 같은데 그거 시작할때 넣으면 되는거 같은데 우리 시작할때 아 네 저희 시작할때 3분이 500초에요 네 소연양 뱀픽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단톡방에 쓰여있는데 다시 다시 봐야돼 어디로보면 되요? 음 제가 복사해서 한번 더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저기 어 제가 소연양한테 개인 카톡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개인 카톡 주세요 아 오케이 아 나는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냐 왜 아 미치겠네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땀하고 땀하고 비슷한거 아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의미에요 냄새 날거 같다는 뜻 아니야? 아니 싸지 말라는 얘기에요 화장실 아 싸지 말라는 뜻이구나 대회에서 이제 그 풍덩풍덩 싸지마라 암튼 소연님한테는 괜히 톡 보내드렸고 저도 아래팀에 인사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아래팀은 무슨 다 없는데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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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겠지 안오시네 보자 보자 콜드링거 한바퀴 더 돌려야겠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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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장 부탁드린대요 음.. 어떻게 입장을..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 디스코드 반대편으로 해야된다 이거.. 이거 나오면 안된다 왜왜왜 나오면 안돼요? 아이 그 그러니까 그.. 디스코드로.. 그니까 그.. 원컴에 디스코드 나오면 안된다고요 왜요? 비번이 있어가지고 아아아아 어 비번이 있었어 아 나 그럼 방송 못길거 같은데? 저는 어차피 송출컴에 달려있어서 이거 원컴인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좀.. 곤란하겠다 이거 어 큰일났다 아 근데 나 너무 복잡한데 이거 아흥이가 나도 너무 복잡한데 이거? 아니 이거 휙휙 바뀌니까 어 백설량님 네? 옷이 쌍배님하고 맞췄어요? 그냥 약간 좀.. 그니까 커플룩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옛날에 샀는데 입을일 없다가 또 오늘 입은거에요 어 옷이 너무 화사하고 이쁘다 어 지금 디코 보여주시면 안돼요 네.. 아 지금 제가..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나가고 3분딜에 걸면 되죠 네 그렇게 maid 네 여러분 잠시 이제 아마 3분 뒤에 나올거에요 잠깐만 저 방을 들어가서 방송을 끄고 3분 딜레이 예 저 방을 들어갔다가 이제 방송 끄고 3분 딜레이 오케이 이거 순서는 라인 순서로 해야되나? 나 그러면은 지금 아예 지금 3분 딜레이 넣어버릴까? 지금 3분 딜레이 넣는게 나일 듯? 일단 나는 지금 방송 껐어요 3분 딜레이 좀 넣을게요 일단 방송 끄고 여기 확실하게 봐야된다 3분 되는지 여기 3분 나오죠 다들 봐주세요 근데 이거 나 이거 방송 지연 설정하는데 네 왜 안되지? 잠시만 시보드 그거 들어가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 일단 나도 방송 꺼야겠다 잠깐만 다들 3분 딜레이 거십쇼 저희 이름이 뭐였죠? BCT? B C B C B C B C A B B C C E O hö höарт 다른 사람들은 원래 떨려요 나 이거 지원 설정이 왜 그게 안되지 현재 방송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짊어진 무게만큼 그런거구나 짊어진 무게만큼 짊어진 무게만큼 이게 있어 다이아는 다이아플레이를 해도 음 그냥 했네 하하하하 그래서 그 압박감이 있을거야 분명히 어 3분 됐다 생방송에서 3분 지원됐습니다 하하 저기는 순서대로 했네 나도 순서대로 해야되나 아 아 됐다 아 순으로 라인 맞춰달래 소연님 위로가게 소연님이 맨 위로 올라가야돼 나 올려줘 상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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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고 정글 들어가고 정글 들어가고 나 빠지고 들어가고 헌재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어 너 빠지고 들어가 나 빠지고 백설령 들어가고 나 들어가고 캐릭터 전에 알려준거 다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잠깐만 이거 내가 물어볼게요 근데 이거 챔프 다 없을때는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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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사야지 우리 내가 아펠리오스가 없어 근데 아펠리오스는 어차피 처음에 가져가잖아 아 아펠리오스는 당연히 하는거 아니야 응 그건 그렇지 그리고 뭐뭐죠 미드가 우리가 제드탈론 아펠론 어차피 별 필요없겠네 다들 3분 거셨어요? 나 얼추 다 있어 얼추 다 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전에 알려준거 다 알려 말했긴 한데 나 카시 말곤 다 있어요 오케이 저 근데 카시 할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발 그러지마 우리 안하기로 다 끝났잖아 알겠습니다 어 나 헤카림 없다 헤카림을 사놓을거야 헤카림 사놓을게요 그냥 다 사놓는게 나을거 같애 하는 캐릭은 헤카림 사놓고 자기 챔피언이고 혹시 있는거 없는거 볼려면 어디로 가야되요 내 컬렉션으로 가서 검색해봐야돼 나 근데 사긴 다 샀어 무조건 나도 올챔 나 어 헤카림 사놨고요 어 올라프 뒤따라두 아 올라프도 안열렸네 이거 미보유 가서 봐야되나 아 나 올라프 좀 미보유 상품보기 어 이거 픽스에서 편하게 해도 된다는데요 어 왜요 이거 그러면 올챔인 사람들 올라가자 그.. 아니지 올챔 많이 아니 밴픽한 사람은 밴픽한 사람은 정해져있어야 돼 어제 정보 다 들었잖아 서.. 서포트 서포트이 2픽으로 가야돼 평소대로 왜냐하면 서포트를 먼저 1픽은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는데 무난한 서포트를 먼저 박아놓고 나중에 카운터 칠려면 내가 두 번째로 가야지 보통 내가 서포트 그냥 고르더라고 근데 나 얼추 있음 올라프 빼고 얼추 있음 그래도 올라가면 내가?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 어 우리 스쿼드 모드 할까? 아니 나 어딨지 이거 용사? 다 있지 챔피언 눌렀는데 검색 조건이 없습니다 나오면 다 있는거지 다 있는거지 마치 다 샀고 오케이 다 샀다 없어 나 올라프 없는데? 올라프 올라프만 삶? 올라프만 아 나 이 시간이 너무 싫어 난 나도 이 기다리는 시간 들어가기 들어가기 아니 그 곧 매를 맞아야되는데 도살직전 도살직전 이게 진짜 어? 죽을거 같애 지금 도살직전인데? 저 마이크 잘 들리죠? 네 다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합시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합시다 베스터랑님 네 강소연님 네 네 짐청매님 예예 쌍매님 예 오케이 확인 나는 제너님 마이크 좀 크게 하고 마이크 크게요? 저 마이크 크게 하고 마이크 조정해주세요 어 백셀랑님 마이크 좀 크게 해놔야겠다 아 나 진짜 얼추 다 했는데 다 크게 했나? 아 다 크게 나는 어차피 메인호도 두 명만 들으니까 메인호도 좀 크게 하고 바루스는 없어도 되겠지? 앞에서 가져가겠지? 아 근데 그거 엄청 아니란 생각이야 그냥 다 사는 게 좋아 진짜 다 사는 게 좋아 아니 바루스만 하면 되는데 어 왜 이렇게 졸리지?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우리가 좀 긴장 약간 뭐라 내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응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잖아 지금 응 아 근데 이거 어차피 뭐야 인벤방송도 7분 뒤에 켜지네 네 맞아맞아 지금 7시 시작이라가지고 아 나 바루스도 삶 바루스도 삶 됐다 나 얼추 됐어 주무세요 그럼 아 나 벌레옹 피피치고 주무세요 아 됐어 됐어 나 대충 다 했어 진짜 예예 지금 뭐 이제 그 픽 범위 말해도 되잖아요 하하하하 픽 범위 아 나 대충 다 했거든요 예예 탑은 얼추 모데도 있고 올라프도 있고 나루도 사놨고 나루도 사놨고 다 있어 하하 다 좋다 럼블도 있고 아 럼블이 없네 럼블이 없네 럼블이 그냥 앞에서 가져가 그냥 하하 아 이렇게 싸야죠 하하하하 나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 언제 시작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아 근데 팀장님이 진짜 긴장을 안 하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팀장님이 긴장을 안 하시네 긴장을 아예 안 하시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전지상 걸리셔야지 그때야 좀 어? 옛날에 MBC 연말 시상식 때 좀 긴장했어요 아 아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그냥 다 같이 알고 뭐 이렇게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연말 시상식에서는 저 새끼들이 누구지 하는 눈을 보낼 거 같아서 연예인분들이 쟤네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라는 눈을 하실 거 같아서 그게 좀 긴장을 하게 만들더라고 그들만의 축제에 초대받지 않은 불총객이? 좀 그런 느낌이랄까 보자 아 나 고양이 다 쫓아냈어 혹시나 얘들이 대참사 일으킬까 나도 나도 반려동물 어 아 고양이가 쳤습니다 아 혹시나 번컴 꺼버릴까봐 저만 나가 내 방에서 나가 아 다들 뭐 다른 것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죠 그거 확인해봐야돼 처음에 템 샀는지 아참지 기작돼가지고 템 와서 할수도 있는데 여기 그래갖고 예전에 템 와서 하고 대참사 밀라크 맞아 우리 바로 인베 봐야되는거 알죠? 오케이 오케이 첫번 저 우리 확인합시다 어차피 지금 3분밖에 안남아서 예예 그 뭐냐 우리 흥분만 안하면 돼 흥분만 뭐지 우리 중구난방 약간 될 때 있잖아 라인 서로 막 풀리고 뭐 바텀 미드 가고 막 이럴때 예 그럴 때 흥분만 안하고 우리 트리오 시야 잘 먹고 오더 잘 들으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히딩크 갑니까? 그렇죠 히딩크 가야지 히딩크 해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하면 돼요 시작할 때 룬 스펠 체크 한 번씩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할테니까 그때 하고 시작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템 샀는지 안 샀는지 제가 언급하고 그 정도? 네 재현님 네 그거 한번 말해주세요 이게 민첩함이 좋은지 강인함이 좋은지 그거 하나만 좀 말해주세요 정글 뭐 하시는데요 정글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골라 졌을 때 정글 골라 졌을 때 이게 상대방 픽보고 민첩함이 좋은지 근데 그것도 또 민첩함이 뭐지 하는 챔피언에 따라 달라가지고 민첩함이 뭐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첩함 설명해주시면 민첩함이 뭐예요? 그 습도가 공격 습도가 빨라지면 엄청 빨라져요 아 그러면 그거 하세요 강인함 왜냐하면 저 티어는 분명히 스킬샷을 많이 맞습니다 저도 강인함이 나은거 같애 저도 강인함이 나은거 같애 간식 그래서 강인함이 나은거 같애 양의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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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과일 좀 먹을게 아니 우리도 아이콘 한번 맞추죠 아이콘? 아이콘 뭘 나올까? 아이콘 맞췄네 우리 장미합시다 장미 자 아펠리오스 없는데 없어도 되겠죠? 5픽이니까 쌍배님 쌍배님 싫어하실려나? 어 뭐야 뜬금없지만 저 룩삼님이랑 승수가 똑같은데요? 322판 어? 운명이야? 근데 누가 더 높아 어 나 도현님이랑 똑같다 307 307 아 나 이거 도네이션 껏는데 왜 자꾸 소리가 들리는거야? 그거 OBS죠 그건 너가 후원 알림 소스 목록에서 오른클릭을 하고 네 속성 누르면은 숨겨져있는 아래 휠을 누르면 소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 종료로 해서 소스가 안보이면 발동을 안하게 이렇게 바꿔줘야돼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오케이 오케이 아 꺼버렸다 근데 이거 바로 시작 안하잖아 그거 하잖아 대.. 뭐 대회 그거 하는거 아니야? 맞아 그거 막 추운 소개하고 아 맞아 맞아 7시에 바로 시작 안해요 그래 7시에 바로 시작 안해요? 예예 7시부터 설명하고 이렇게 그치 바람잡이 하죠 진행자랑 그 해설이랑 AMD 광고도 해야지 맞아 맞아 선생님 뒤에 앞에 그렇게 하는거 있어 저 분명히 말하신데 아 펠리오스 안 샀다고 내가 사는게 나을거 같은데 없어 없어 나 다 갈았어 이제 없어 지금 뭐 무슨말 하려는줄 알아 근데 억눌렀죠 아하하하하하 억눌렀지 나 그냥 그 생각을 잠시 해봤어 있는것들이 더한다 뭐 이런 생각 한거 아니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감히 그런 생각합니다 아 펠리오스는 처음에 안나.. 그 다 나가 결국 나 5픽이라서 아니 스톱자들이 지면 내 땅이래요 아니 내가 위로 올라가면 안됨 그러면 나 올챔이인사람이 어? 재원아 너 올챔이지 나 올챔 올챔이 뒤로가야지 올챔이 기다려봐 나 챔피언 어 나 올챔이다 아닌가 앞으로 가야되나 어떻게 할까 내려갈까 나 가시 빼고 나있어 아니 어차피 서포터를 2픽쯤에 고르니까 내가 2픽 평소 하던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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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지금 올라가요 다 내려와봐 한 명씩 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저 2픽으로 맞춰주세요 아 민폐다 그죠? 이거 보기싫게 그죠? 서포터가 2로 가면 참 꼴배기 싫은데 참 이거 저 인벤 켜졌다 저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쌍배님 그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러너 해석이 했던 그 바론이 아니 아니 아 방제 아 방제 아 방제 막 그거 붙여야됩니다 에이엠니 훨씬 좋다 훨씬 좋다 아 포텐이 있는 선수다 이거 전체 모드 하면서 채팅 볼려면 어떻게 해요? 어 저 정말 이 정도까지 보여줄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따이오니가 아 나 근데 지금 난 인벤 방송 볼 그 여유가 없어 나 지금 코딩웨어 야 나도 못 보겠어 그래서 엠비션 해설도 끝까지 좀 아 나 끝나 끝나고 마음 편이 보고 싶어 마음 편이 나도 끝나고 내일 볼거야 어 어 어 일단 지금 아 자나때라고 넣어주면 되네요 자나때라고 넣으면 아 맞다 맞다 자나때 그 AMD 자아대 그 AMD 자아대 혹은 자나때라고 네 AMD 안넣으세요 아 연습량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다를까요? 서포터잖아 근데 저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중계하는 입장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약팀이 약팀으로 추정되는 팀으로 뭔가를 보여줘야됩니다 그렇죠 스폰 스폰도 했었는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 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네 본인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자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 내 팀 모두 많이 너나님 왜 이렇게 울쌍해 자 그러면 오늘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 집에 우한 있는데 억지로 일때문에 나온 느낌인데 하하 우리 아무도 안 보고있어 우리 아무도 안 보고있어 우리 아무도 안 보고있어 우리 아무도 안 보고있어 와 근데 지금 어떻게 해 그럼 방송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한 거요 못 봐 근데 우리가 이기면 편안하게 볼 수 있어 그래 아니 편안하게 보자 뭐 나중에 마음 편안하게 아니 저도 저도 편안하게 그냥 이기면 더 편해 자 각 스트리머별로 개인 방송을 키고있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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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이길 수 있어 아 그리고 금손 이벤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AMD 자나타 팀 스트리머 팬하트 아 3분전 채팅창 알려드릴까요 응원해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제발 아펠사 끝까지 안사신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아펠 아펠 알았어요 아펠 살게요 이거 모양이 알려려면 진짜 안사신다 필요 없잖아 아펠 사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데 아펠 이겼어 그래요? 그럼 안사 그러면은 아 진짜 안사신다 필요 없잖아 안사신다 아 우리 손에 땀이 나 아 나도 손에 땀이 나 아 빨리 물 물 물수하게 미안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안사신다 일단 제논지원금이 지금까지 스크림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판수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낮다 나 빨리 화해줘 같다 올게요 아 나 이제 게임에 15만원을 지르네 여기 제논지원금은 사실 너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약간 여기 팀은 정글이 라인을 풀어주는게 아니라 라인이 풀어준 상태에서 정글은 그냥 편안하게 여기 한번 들릴까요? 이러고 약간 들렸다가 가고 아 정말 약간 이렇게 정글 입장에서 너무 편안한 팀이에요 나 355%였구나 어 반면에 BC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지금 준비합니다 다 웃나요? 어 시작해야 돼요? 벌써? 왜? 나 결제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어? 나 결제 못했다고 나 결제 못했다고 결제 못했다고 왜왜왜왜왜왜 결제 그냥 해 그냥 해 뭐 어떻게 뭐 아직 시작하라는 얘기 아잇까 잠깐 기다려달래 어 어 우리 지금 오? 우리 선 블루팀이야? 정글 도는 걸 봤는데 어 아 모르겠는데 1팀이 블루팀인가 아 예 왔습니다 고고고고 갑시다 우리 블루 확정 우리 블루 확정 우리 블루 확정 우리 블루 확정 아까 동전 던지기로 됐어요 아 이겼구나 코인 코인빵이었어요 케이스 좀 이빨이 어금니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아 편 끄고 해야겠다 나는 포켓만 하려고 그리고 또 신경쓸 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난 다 키고 해야지 아 맞죠 라이너들이 바쁘다 보면은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방송을 켜고 하시다 보니까 아 난 떨린다 응 낫다 근데 내가 오픽이 맞는 거 같아 레츠고 나 오픽 갈래 나 오픽 갈래 어떻게 보면은 실전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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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볼 여유가 있어 난 볼 여유가 없어 맞아요 어 나 지금 약간 폭발 직전 우리 이기면 다 같이 모여서 볼래? 그래 다 같이 즐겁게 보자 우리 우순도순 구간에서 치킨 시켜와 치킨 시켜와 치킨 시켜와 야 근데 이거 혹시 사망플래그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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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전쟁이 끝나면 그녀와 결혼할거야 아아 그만해 아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 이번일만 끝나면 이를 접을거야 아니 이 악질맨 손 씻을거야 아 제발 그만해 쟤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겨야돼 아 왜 플래그 세워 아니 왜 플래그 세워요 상민이 쟤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열심히 해야돼 아니 정말 이거 방제 뭘로 해놔야돼요? 잔하떄 암디 쟤나iter 마음에 붙이면 돼 앞뒤로 대괄호 어 잔하떼 대괄호 앞 잔하떼 대괄호 아 오케이 오키이 그 뒤에는 맘대로 나 views 대괄호 할게 오줌싸고 올까요 빨래갔따여 얌지 이거 물어봐요 이거 아마 이거 조금 기다려야될 듯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되요 아 그래? 그럼 나 볼래 아 그럼 결제했잖아 아펠리오스 다 됐어요 제가 김목경 감독님 좀 아는 사이인데 여기 봐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비공개사 아펠리오스 누가 보면 아펠리오스 현금 한 3천만원짜리 아 왜이래 아 다시 다시 아펠리오스 시작 그만 이거 5만원이라고 5만원 그만해 그만해 진짜 진짜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시작? 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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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 시작했어 아 결제를 못했네 자 처음에 배는 조이 조이가 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할게요 일부러 천천히 우리 급할거 없으니까 아 급할거 없어 천천히 이 바둑에서는 먼저 그냥 빨리빨리 하고 상대편 고민할때 그 시간에 우리 정하고 또 팍팍 파고 하는거 압박이 또 있습니다 아 맞아 응 아 저쪽도 고민작전? 응 고민작전 천천히 와봐 천천히 천천히 고민하겠죠 아 핵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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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즈리얼 천천히 오케이 이즈리얼 천천히 하고 천천히 천천히 아 그냥 빨리 할까요? 응 바로 해 그냥 아 기엘은 해 아 기엘은 해 내가 봤을 때 응 키오라를 가져갈거 아 트런드를 가져갈거 같아 상대편 우리가 빨리 가져오는게 나을 수 있어 삼벤에 트런들 밴으로 가면 됩니다 아 삼벤에 트런들 밴으로 하자고? 응 아니 블루 진영때는 우리가 가져오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오우 시발아 밴했어 아니 왜냐면은 트런드를 밴하면은 우리가 아펠리오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런드를 밴하고 아펠리오스 가져옵시다 어 그러네 그러네 아펠리오스 가져옵시다 트런드 밴할게 오케이 시발아 트런드 바로 밴해 트런드 막혀놓은 호랄이 있었어 어휴 내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 본거 같아 잘 행한거 시바나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AP AP 중간다리를 나 시발에서 합파도 안했어요 오늘 처음에서 중간다리를 걸쳐주니까 저쪽으로 밴을 잘했어 그거는 결승점 갈 수도 있을까요 아 나르 앞에 가져가죠 아 이거 모델 가져와? 앞에 가져갑시다 이거 아펠이냐 모델냐 결정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돼 아펠하고 올라프로 두드러 패면 안돼? 모델을 가져가는게 낫지 않나? 나도 모델 가져가는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저쪽 아펠 가져가봤자 그냥 그냥 그럼 모델 카이저 가져왔고 저기 그럼 트런드 볼게 탑3 밴이네 아 탑2 밴이네 아 나 트런드 밴 밴다 아 이거 비즈를 아 사바 자르반 32세 나오는거 알겠지? 자르반 32세? 가져가도 돼 내 생각엔 피오라 나올거 같은데? 피오라다 이거 피오라다 탈익 가져갈 수도 있어 애쉬 탈익 애쉬 탈익 애쉬 탈익 뭐야 그럼 아펠 가져가야 돼 내가 봤을때 이거 진짜 이거 포변할 수도 있겠는데? 다음 밴이 아펠 밴이 나오니까 아펠 가져가야 돼 아 포배를 또 한거지 이거 아펠 굳이 안해도 돼요 애쉬 면은 12로 넣어줬거든요 탈익 탈익 이거 우리도 먼저 가져갈게요 이거 나 뭐하지 가르쳐줘 어 어 탈익이면은 나 뭐해야되지? 자르반 자르반이나 바이인데 응 나는 자르반 나도 자르반이 나은거 같아 자르반 자르반 일단 2픽에서 자르반 뽑고 응 그 다음에 아 나 미포를 서포터 가져갑시다 하나 자르반이면 미포도 좋은데? 어 미포가 나을거 같아 나도 그.. 미포? 자르반 뽑았어 자르반 미포? 아펠도 괜찮아 누나 뭐하지? 아펠 해 근데 아펠이 내가 봤을때 나을수도 있어 이거 호라? 호라? 그럼 나 아펠 할게 그러면 오케이 자신 있는거 해 응 왜냐면 누나 지금 아펠 괜찮아하니까 지금 어 나 좀 올라왔어 지금 우리 탑을 밴해야되는데 이게 포밴이 됐으면 피오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네? 밴이? 어? 봄받다 저거 탑? 저거 뭐야 동숙님이 탑 짜는거 아니? 아니 정글문도 아니야 이거? 정글일수도 있어 정글일수도 있어 정글일수도 있어 정글일수도 있고 이거 그 룩삼님의 애쉬 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음 맞네 진짜 포배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확률로 이거 동숙화님 문도 탑이고 응 룩삼님의 애쉬 알수도 있어 룩삼님의 애쉬 알수도 있어 브라운밴 브라운밴 갈리오나 자르고 네 갈리오 자르고 티아나 남은거 티아나 하죠 티아나 까다로우신다 보니까 오케이 갈리오 우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뱀픽 많이 자른거 같아 응 예예 그럼 저는 레오나 같은걸로 갈까요? 왜냐면 자르반 궁 쓰면은 그 위에 쏟기도 좋고 음 음 잠깐만요 일단 피 쟤네 보고 한번 보고 탈론 배하네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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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키아나 우리 키아나 살았어 키드 싫어하는거 아 왠지 왠지 내가 봤을때 킨드래도 나올수 아 여기다 키아나 밴하는게 나을듯 아직 키아나 밴 야 야 야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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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해 이거 아 킨드 밴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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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드 타릭이라서 나도 킨드 밴해 킨드 밴해 아 맞네 킨드 레드 킨드 레드 어 백설량 1점 오케이 날 좋아해 백설량 1점 날카로워졌어 어 내 짬이 있어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좋아 좋아 KL? 정글문도야 정글문도 정글문도네 음 이러면 빵테온 빵테온 가지고 갈까? 빵테온하고 제드 있는데 근데 제드는 저 조합에 안될거 같고 일단 이거 서포터 뽑자 서포터 뭐하고싶어요 오빠? 나는 레오나? 레오나? 응 레오나 오케이 레오나 가자고 판테온이나 아니면은 미드 지금 로마할 수 있어? 신드라 안 돼 신드라도 가는거야? 나는 신드라 추천 난 신드라 추천 신드라 가자 그럼 나의 신드라 굿 오케이 신드라? 레오나 레오나 공격 적응형이지? 공속 필요없잖아 공속 필요없어 스턴 스턴 난 이거 진짜 애쉬만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애쉬 무조건 애쉬나 케이를 자르고 가야돼 어 이거 신속의 장화 좋다 그치? 다 슬로우잖아 아 미드 뽑힌네 아 삐뻐네 아 저게 완전 다 어 뭐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돼 오케이 우리 다 바꿨지 그 스펠 확인하고 룬 확인 룬 확인하고 스펠 확인하고 룬 확인하고 룬 확인하고 자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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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이 만들게요 그냥 예 이거 그 소위님 알죠? 네 압니다 압니다 예 그래도 인게임에서 말해주세요 확실히 우리 갓나 감전될게요 그냥 아 그 점화될게요 오빠 이거 탈진 그러자 탈진? 어 탈진 될자 그럼 문도 어떻게 해? 우리 미드 어차피 우리 그거 그거 갈 거니까 시간템 갈 거니까 탈진 누구한테 걸어야 돼? 케일이나 애쉬? 탈진! 케일이나 어 케일이나 케일이나 저기 아 괜찮겠다 그리고 정글 서포터는 렌즈로 시작하죠 오케이 아 이거 판테온을 했어야 됐다 아이 좀 아쉽네 아 정글 정해져 있어요 아 렌즈로 안 할거야? 코딩된거 정해져 있어요 뽀삐 텔포야? 뽀삐 텔포? 뽀삐 텔포 이거 바텀 싸움 웬만하면 하지마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바텀 나 정화들어서 2대1점 못 이기거든? 응 위에서 최대한 많이 굴려봐 오케이 응 잘 됐다 이거 어차피 위에 굴리는거에요 템 다 샀지? 템 사세요 템 사세요 이거 임베 봐요 자리 임베 바로 봐봐요 갑시다 예예 난 여기 간다 난 여기 가 정글 여기 가요 탑이랑 여기에 어 밖에 빨간거 아직 쓰지마세요 응 40초쯤에 쓸게 40초쯤에 네 어 보통 여기 봤거든요 응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아직 안 막았죠 어 아직 안 막았어 나 지금 감 이거 임베이 올 수도 있어요 조심 어 임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임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렌즈 돌리지마 이거 돌아서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돼 이렇게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바로 여기로 빠집시다 그러면은 오케이 몇 번에 날거에요? 나 이제 가야돼 나 이제 가야돼 가세요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기기기기 어떻게 할거야 내가 맞거야 내가 맞게 나 렌즈 돌림 와 가서 돌려봐요 이거 이거 네온차 먹습니다 이거 네온차 오케이 그냥 가야돼 네온차 먹어요 네온차 먹어요 어 오빠 일로와 응 조심해서 가야돼 응 오케이 벨티 코드명 벨티 오케이 안 보여요 미드 아니면 얘네들 리시 안하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빠 조심히 얘네들 안 보여 미드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보여 오케이 코피 코피 아래에서 나왔어요 아래쪽은 이랩갱 쪽에 와마 와드 박혔을거야 나 안 들렸어 백성 이랩갱 와드 박혔어요 쌍매님 일자부 시비를 나만 안 때리고 틀게 아 그냥 가자 우리 고고 그냥 돌아온가봐 오케이 여기서 무빙하지 말아 있어 무빙하지 말고 그리고 왜 앞패를 안 했을까 왜 앞패를 안 했을까 탈이기 우선이라고 생각했나 저쪽이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맙시다 네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가만히 있으면 라인 당겨 드리는 요 으 으 으 으 탑에 와드 되있어요. 거기. 일자하고. 불러줘야 돼.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미드 반망할 생각이나봐. 차라리 뒤로 돌아서 와도 되고. 나 당겨 놓고 있거든요. 라인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케일 마나가 없다. 케일 마나 없댐. 오케이. 이거 우리 바텀 중도권 있어서 윗바위계 싸움 해도 돼요. 이거 만약에 싸움 나도 지금 밀고 가요. 들어가도 돼요. 쌍맨님 들어가도 돼요. 쌍맨님 그거 먹고 아랫바위계. 탑 가도 돼요. 만약에 싸우면 문도부터. 문도 초반에 약하니까. 나 이거 왔어요. 탑 간다 탑 간다. 탑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 아랫바위계 내가 먹는다. 아랫바위계 내가 먹는다. 아랫바위계 내가 먹는다. 윗바위계 윗바위계. 아마 미드 올 것 같아 이거. 우리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빠. 미드나 바텀 갈 것 같아요. 뒤로 돌아오는 거 조심 바텀. 문도 지금 위 정글에 없다. 지금 조심해야 돼 우리 바텀. 아마 미드나 바텀이야 이거. 와드 한번 볼게. 여기 오시고. 아래 여기 와드 없어. 텔 못해. 네. 이거 우리 또 가만히 있으면 라인 당겨지거든. 왜 이렇게. 자신감있거든. 문도가 있나봐. 근처에. 이거 매달렸다. 메시. 오케이. 난 메시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 문도가 초반. 아니 아니. 초반경 오기가 좀 그래서. 지금 미녀 너무 많아. 오빠 라인 당기자 이거. 이거 바텀 안전해요. 다른 라인만 조심해요. 이거 탑 당겨지는 라인 이거 탑이에요. 어 문도 탑이다. 이거 탑 해보실래요? 별론이라? 탑 못가요 지금. 탑 다시 못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도 여기 있어. 난 직탑이야. 빠른 직탑이에요. 네. 저쪽 탑을. 오케이. 오케이. 오빠 이거 라인 프리징 하자. 오케이. 나 이거 먹고. 이거 바텀에 지금 녹아져. 지금 바텀에 녹아져. 이거 포피 텔포 생각해야 돼 바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텔을 쓰니까 좀 깊게만 말고. 뭔 말인지 알게.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어 저 텔 와드 박는 것 같아 지금. 이거 그냥 한타 때. 케일이랑 애쉬 반죽이면 돼. 이거 케일. 라인에다 텔 썼어. 아 오케이. 나 집에 갑니다. 오케이. 정글로 집 간대. 나는 텔 있고 케일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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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랫쪽에. 아랫쪽에다. 그리고 이거.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욕먹히는 거. 오케이. 파츠 갑시다. 아 잠깐만. 와드 지울 수 있어. 우리 지금 라인 밀타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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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도. 오케이. 여기 문도 거기 있어. 확인했어. 와드 없어? 바텀에? 문도 여기 있고 이거 라인 상 밀어. 이거 포핏 내려가요. 포핏 내려가요. 포핏 내려간다고 함. 확인. 오빠 이거 나 집가다. 저기 와드 뒤는다. 이거 탑 풀어칠 때 한 번 더 따면 이거 같이 가자. 기다리고 있어. 이거 밀고 가야 돼. 나 가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케일 누구? 문도. 잡아. 잡아. 문도. 아깝다. 중글 털린다. 쌍멘님 여기 두세요. 문도 쪽으로 한 번 가볼까? 다 같이 문도 쪽으로. 문도 쪽으로. 여기 있다. 야 이거 탄다. 야 거기 와드 좀.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와드 있어. 이거 이거 이거. 기다려봐. 가는 중. 가는 중. 돌아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쌍. 얘 털고 있어. 쌍멘님 내려오라고 할걸. 까비 이거 잡는 건데. 나 못 봤다. 쌍멘님 위치를. 이거 나 텔 있고 상대는 텔 없는데 그거 한 번 이용해 볼래? 오케이. 강남은 말해줄게. 오빠 이거. 나 근데 아직 궁은 없어. 나 집탄. 나 바로 집 갈게. 네. 바다 드래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거 내가 레드 털어먹습니다. 아 이거 내가 라인 너무 좋아했다. 바텀 안보여. 이거 라인 쫙 밀고. 여기 올라가서 시압 먹으면 돼요. 쌍멘님 곰 먹고 바로 가요. 지금 OP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빠졌어요. 뒤로 빠지세요. 네. 모르게 여기까지 먹어도 되거든. 지금 시야. 이거 문도 가고 있음 지금. 문도 가고 있음. 내가 블루 쪽에 와 닿을게. 일단은 이런데 이런데. 나 없어. 안 보여요 지금. 포핀. 바텀 쟤네 집탄. 바텀 안보임. 쭉쭉 밀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블루 주세요. 오케이. 네. 예. 나 이거 6랩인데. 아 그냥 드릴까요? 저 이거 주세요. 네. 나인 걸릴 때. 이거 먹으면 6랩이에요? 그냥 주세요 그럼. 저쪽 5랩임. 한번 걸까? 아니요. 뽀피. 뽀피 텔. 나도 텔이 있어. 상대에 우리 팝도 텔이 있어. 이거 한번 가자. 난 못 간다. 난 못 간다. 나 피톡에 없어. 탈이. 탈이. 좀만 가까이 오면. 나 그럼 미드 갈게 다시. 오케이. 나인. 플래시 발. 문도 위에 없어. 이거 지금 뽀삐 로밍타임이야. 뽀삐 로밍타임. 뽀삐 로밍타임. 오빠 우리 막타만. 막타만. 아 막타만? 뽀삐 온다. 뽀삐 내려가요 뒤로. 뽀삐 내려가요 뒤로. 뽀삐 뽀삐. 이거 자르반. 같이 탑질러. 나도 텔 있어. 뽀삐 내려오는데. 나 한번 탑할게요. 뽀삐 내려와요 지금. 야 이거 그냥. 궁 걸고. 그. 싸워볼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3분 40초. 이리로 올 준비 올 준비. 자르반 바로 여기 뛰세요. 야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뽀삐 이쪽으로 왔어. 까비 까비 까비. 오케이 됐어. 자르반 밑에 있어. 질 풀패서. 뽀삐 여기. 뽀삐 여기. 뽀삐 여기.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 미드 라임일거에요. 여기 정글 먹을게요. 네. 이거 뽀삐 로밍. 문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예. 이거 애쉬 노출이다 지금. 이거 미드 한번 잘라도 돼요 이거. 미드 한번. 아니면 이거 위쪽. 위에 전령 넣으면 안되나? 문도 저기 동글. 여기 와드 있다. 오라고 소연 누나?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문도. 나 올라가 볼게. 문도 전령 가자. 전령 가자. 전령 쪽. 우리 전령 시야 먹어야 돼. 나 올라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문도 자르다. 문도 자르다. 문도 자르다. 문도 자라. 문도. 문도 풀. 잘랐어. 나이스. 천령 먹어. 굴로 먹자. 나 내려갈게. 바텀 사려주면 돼. 바텀 사려주면 돼. 레오나드 내려가고. 나 내려갈게. 이거 애쉬 녹음. 이거 문도만 말려줘. 지금 문도 말렸어. 오케이. 미드에다가 풀 준비. 아직은 풀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을게요. 문도 높을. 이거 미드 한번 커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에쉬군 무빙으로 피함. 미드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여기 있어요. 집가면은 그냥 미드에다 풀어요. 이거 집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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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나의 예. 못 오게. 고고 고 고고 고고고, 풀어요. 뭐야, 풀어요. 그냥 풀어요, 지금. 나 다른 데 놀게 이제. 한번 밀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요기 화요. 여기 문도. 아 이거애쉬논플. 왔다 왔다. 포피 여기 왔어요. 2시 13분까지 노프리아 이거 바텀 신경 안써줘도 될거같애 새해 노프리여서 탑 한번 찌르는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 포피 나도 위로 올라감 이리와 바로와 바로와 바로 다와 나도감 나도감 여기까지 여기까지 포피 붕빱고 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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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지워줘요 오케이 이거 포피 한번 더 누려야돼 이거 용 이제 나오니까 집값다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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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 쓰고 오자 나 돈 많아 지금 저쪽 뽀삐 마저만 갔거든 원딜이 녹일 수 있어 용 집합 용 집합 용 집합 용 바로 가시죠 이거 문도 바로 칠거에요 이거 점사를 애쉬 먼저 노리고 그 다음에 문도 노리면 돼 그 다음 문도 애쉬 정화 이거 인지해 애쉬 지금 여기 받아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먼저 자리 잡을 수 있어 용 바로가자 혹시 안보여요 지금 여기 피가 내가 받을게 여기 와드 다이개부터 일단 두세요 다이개부터 이거 지금 용 쳐도 될 것 같아 용 친다 용 친다 용도 여기 있다 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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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치고 이거 바로 굴아야 정글 네 깝이 깝이 우리 저거 다 챙기면 돼 이득 뽑으면 돼 우리 여기 정글 다 털어요 이거 피가 지워주시고 내가 지울게요 아니면 이거 전령 풀었나 우리 우리 전령 풀었나 풀었어 미들 이거 바탕 안보여?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없어 이러면 나 그냥 우리 정글도 올게요 네 왕 내꺼 안되겠다 이거 근데 시간이 없었나 조심해야된다 어 피했네 문도 여기 있다 문도 여기 있다 문도 내려온다 역갱 보고 있어 역갱 보고 있어 역갱 싸워줌 싸웁시다 저 가요 저 가요 가도 돼 가도 돼 여기 텔 있어? 나 텔 없어 나 텔은 텔 있어 그럼 싸우지마 텔 없으면 싸우지마 근데 여기 다 지웠어 와드 다 지웠어 와드만 지워주고 갈게 와드만 지워주고 갈게 문도 내려오면 한번 겁시다 바텀 이거 내가 지금 라인전 이기고 있어서 예예 나 점글링 할께요 오케오케 점글링 땅 하시면서 예 문도 다친다 문도 나 이거 집타임 잡아야 되거든요 아오케 오빠 자열시간 하고 오빠도 집가면 저 블루타임 주시면 돼요 예예 주시면 또 압박 가능해서 예 바로 드릴께요 할라임 먹고 오세요 네 알라임 먹고 오고 어? 이거 케일 결론인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볼께 신들 안왕아 내가 이거 빨리빨리 와야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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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아 어? 아 괜찮은괜찮 워터가 된거야 바로 탈까요 저도 가요 저도 가요 난 못가 오빠 붙어져 위에 붙어져 난 위에 붙어져 바로 뺀다 뽀비 한번 뽀비 한번 가도 돼요 bajo 지금 가요 지금 가요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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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탈이 여기있다 탈이 봤어? 탈을 봤어? 잡자 너무 단단하다 하나 될꺼 이거 3인깅 아니면 이거 밀죠 같이 밀죠 같이 밀어? 오케 어 차르만두 와요 없는데 근데 이거 바로 빠지죠 그냥 정글도로 갈께요 아 저는 정글도로 갈께요 정글도로 갈께요 여기 나 내려감 이 암 갈래? 아 가봐 안되나 바텀 안보임 바텀 안보임 케인 한번 말려놔야 되긴 해 바텀 안보임 조심하셈 스웨덴 대답 좀 해줘요 이거 가져 아 이거 못먹어 이거 나 칠까요 나 칠까요 텔 썼어 뽀삐 아 근데 이거 조금 불안한데 나 피가 없어서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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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미드 풀어버리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바텀 밀치다 우리 어 이거 탑에 너무 갱 흘리면 안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텀 조심 아예 안보여 쿠피 쿠피 아예 안보여요 이거 애쉬 공 빠졌어요 쿠피 아예 안보여요 지금 사라졌어 바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오케이 이거 안보이는데 느낌이 쎄한데 어 지금 타릭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이거 시야먹으러 저거거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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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콩 올라올라올라올라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야 케일 케일 있어? 케일 공 잘있어 이거 케일 자르면 돼 케일야 케일 케일 내려놓으면 가 바로 케일 전령 나왔다 전령 바로 쳐요 바로 쳐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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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큰거 왕대꺼 이거 바텀 사릴 수 있나? 이거 먹고 갈게요 이거 같이 치자 같이 치자 바텀 사릴 내려갔으면 먹어 먹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잘라줘 이리로 콩콩콩콩 먹어 먹어 야 이거 와 이거 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깨쳐 깨쳐 바텀 두명이니까 해 아 바로 용 준비하면 되요 네 오케이 이거 돈 다 쓰고 와요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이거 미드에다 풀어버리고 용탄때 용 나오면 용 나오면 지금 말고 집 갔다가 용 집하우시다 용탄때 용탄때 네 용탄때 바로 풀어주면 되요 미드에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놀고 있을게 네 용으로 갑니다 나 테리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미드 갈까 응 미드 미드 와도 돼 미드 와서 그냥 바로 용 먹읍시다 이거 미드 그냥 풀어버리자 같이 와서 그냥 지금 풀어버리자 희재양 좀 늦습니다 희재양 늦어요 이거 그냥 풀어버리자 이거 뽑힐아서 아인클리어 안 돼 쌍비님 이거 오세요 레오나도 다 와 다 와 다 와요 저거 조금 늦어요 이거 다 와야돼 앞에 빨리 오고 호연 누나 텔 나 테리 없어 테리는 있어 호연 누나 와야돼 이거 이거 빼 빼 빼고 여기 시야 잡아 갑시다 여기 실내에서 내려온거 같은데 다 내려온다 이거 다 내려온다 뜰떡없는 말 좀 줄여봐 일단 어 여기 여기 시야 잡아 시야 잡아 바로 바로 용 쳐 용 쳐 아니 바로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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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치지마 개강으로 먹었다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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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와줘 이거 가져와줘 이거 가져와줘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애씨 공 뺐어 야 케일 밑에서 온다 한타가 봐도 돼 한타가 봐도 돼 케일 밑에서 온다 애씨 노공 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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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박았어 나이스 케일 아래 케일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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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마이스 뽀데카이저 아이고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내가 호흡을 잘못 썼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신드라가 너무 앞에 있어 천천히 천천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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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정말 이프트 다 잡는 건데 안 잡았던 것 같아요 탈이 궁이 좀 잘 들어갔어 아 이거 내가 내가 좀 진정 좀 할게 아 나 좀 진정해야겠다 와 저게 다 죽어봐 우리 진정 타임 그럼 나 이거 정글 이제 수액 동선 짜야지 오케이 우리 투영이 괜찮아요 아직까지 바텀 가주라 바텀 가주라 바텀 가주라 내가 케일 볼게요 그냥 니들 바텀 가주라 음 나 지금 나? 어 어 나 바텀 가고 있어 우리 케일만 노리면 돼 케일이랑 애쉬 오케이 아 내가 근데 뽀삐 좀 아까웠어 탈이 붙으면 따는 건데 이게 궁이 다 따로 나갔어 먹어주고 이제 1,3,1 합니까? 응 오케이 1,3,1 아 근데 AC 궁 있어서 이거 다 잘릴 수도 있는데 오케이 미드 막읍시다 바텀 소연이가 가고 미드가 탑 가 오케이 아 근데 저 케일도 막아야되 이긴 하는데 이거 그니까 케일 막아야되 이거 이거 그러면 잠깐만 우리 탑 붙어주자 오빠요 커몬 오케이 저쪽 다 내려가 갑니다 저도 저도 올라가요 저 포피 올라가는 중 와드 지웠어 오케이 내가 차라리 그럼 미드를 갈까? 아니 이거 같이 케일 잡으러 온 건데 이거 케일이 개노스로 케일 뺏어 포피도 빼고 자 미드 이거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와드 와드 여기 와드 예 우리 탑 파워 민원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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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에 2명 있어서 나 이번에 테리 있어 내가 바텀 갈게 나 바텀 갈게 어? 아니 너가 미드할래 내가 어 내가 미드할게 나 라인클리어가 빨라서 응 나 테리 있으니까 바텀 가는게 나을지 네 네 저는 저 계속 미드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글 돌면서 여기 시아람 좀 먹어주세요 지금 내가 봤을때 탑 쪽이거든 지금 타? 어 탑 쪽이야 탑 판다 한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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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두꺼비 먹고 이래 갈게요 네 지금 정글 좀 도세요 네 어 바텀 조심 이거 2인이야 누나 어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여기 뭐 탑 밀죠 오케이 탑 밀어 탑 밀어 다 바텀 다 벗으면 이거 그냥 2차 깨져 오케이 그냥 2차 깨버리죠 그냥 오케이 나 나 흡수할게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탑 밀어 탑 밀어 탑 밀어 탑 밀어 이거 자비야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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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덱 타이더가 미드 막았어 벌렸어 벌렸어 우리 어 나 강타사 못 이긴다 이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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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드 아니 우리 딜 안 돼서 바론이 안 돼 이거 바론이 안 돼 뺏어 나 탑 턴 갈게 습화 너무 옹용당하네 그 Some 미드 시야맞아 그냥 병사대로 해 미드 밀고 다시 숨고 및 우리 밀고 să university 내가 안ви다 이게 급해 바로 약간 일단 나 Send me 일단 내가 locations 눈에 Catch me 모렐로 뜨여 reception 옆UB 와드 나 우리 용산 보아야하니까 용한테 하자 이거 지금 케일 더 성장하면은 내가 봤을 때 안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저게 뭐지 자르반이 아니 이거 모델가 케일 데려가지고 자르반이 애쉬나 그것만 좀 가둬 용 1분입니다 문도랑 뽀삐는 그냥 무식하자 그럼 내가 애쉬 데려갈까? 케일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용 1분이니까 한 명 밀고 밀어야 되죠? 용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와드 저 초식이 됐어도 한타 돼요 미드는 계속 밀고 우리 세 명은 여기로 가고 우리가 먹자 여기 좀 여기 와드 한 개도 없어 와드 한 개도 없어 이거 타음을 막아야되는데 내가 가야되나? 한타 걸어버릴까? 걸자 걸자 야야 잘 탄다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어 아 이거 너무 쎄어 아 나 죽어버렸어 나 그냥 녹았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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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로 안돼 이거 아 이거 우리가 좀 운영당하네 죽었어 괜찮아 후반 안됐어 이거 탈익 탈익 되네 일단 아 이거 탈익이 너무 거슬린다 이거 다른 것보다 탈익을 잘한다 이거 바론 갈 듯? 이거 바론 머케인 어 잠깐 머케인일 것 같으니까 일단 용부터 바로 뛰어야 용 바로 뛰죠 용 바로 뛸거야 아니면 잘라먹어도 돼 아 숨어서 용 바로 뛴다 오케이 어 바로 뛰죠 용 먹었는데? 용 혼자 먹었어 용 솔롱해 용 바로 들어가? 아니 우리 그럼 미드 우리 침착해 일단 침착하고 1-3-1-1-3-1 운영 1-3-1 운영하죠 나 바텀 갈게요 아펠이 가면 미드 가는게 나을 듯 무게 아펠 미드 이거 레드 이거 저희 지금 한타 못 이기거든요 피지컬이 그러니까 이거 운영으로 해야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운영도 안돼 지금 스타리라서 이거 무조건 잘라먹는 거 해야돼 시야먹고 덱이 탔다가 그러면은 일단 시야를 먹자 어디 먹을래 누나 일단 미드를 쭉쭉 밀어야 돼 일단 바로 끝나기 전까지 줌버 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줌버 하고 일단 나 미드에 붙을게 옵니다 오케이 조심 미드에 붙고 아 근데 케일 애쉬를 녹여야되는데 아 조심 돌아옵니다 예 케일 바텀이고 저 바텀 갈게요 예 이거 내 붙을게요 아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그냥 나를 물어버리네 그 때마다 뭐야 이거 탁 쪽에 아 소연이가 조심해야 돼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사드가 아니야? 차라리 한타 근데 지금 돌을거 없으니까 그냥 팡링해요 팡링하자 지금 궁 없을때 싸우는 것도 괜찮은데 문도 아랫동선 내려가는 느낌인데 아래 볼게요 먹어주고 이런거 정글이 붙어져가지고 너무 쎄 이거 봐줘야될거 같은데 정글 지금 탑에 있어 못 붙어 음 알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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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죽었다 뒤로 돌아왔네 아 근데 여기 여기 시가 전부 오케이 핑화로 돌아왔어 이거 우리 정글이 나랑 같이 다녀야될거 같애 오케이 같이 다닙니다 정글이 같이 다녀야될거 같애 같이 다녀 일단 여기 두고 여기서 맞춰 오세요 다 와야돼요 다 와야돼요 다 와야돼요 가고있어요 나도 가고있어 오케이 왔어 생챔해버리니까 답이 없네 군도 여기있어 여기 미드로 다들 오케이 저 타고 저거 저 앞에서 맞자 이거 들어오는거 받아먹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리 파밍파밍하면은 우리 잘라먹을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이거 도망간데 우와 여기 우리쪽에 시야먹죠 우리쪽에? 오케이 우리쪽에 오케 오케 오케이 저거 미드로 가요 이거 다음 또 한타하면 저희 탈툭기에도 오베베 까다가 질거 같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게 지금 아 다음용 여기 시야 뚫어놓고 낚시를 해야돼 낚시 어 이거 불용이라서 우리 낚시해서 무조건 끊어야돼 용 1분 30초 거기 없다 용 무조건 막아야되네 네 이런거 좀 빨리 먹자 그전까지 쭉쭉 밉시다 라인 사이드 사이드 쭉쭉 밀어놓고 갑시다 사이드 쭉쭉 밀어놓고 갑시다 나 탐 먹을게요 네 이거 얘네 지금 여기 시야 잡거든요 여기 들어온다 여기 한 번 밀고 갈게요 어 근데 이거 우리 미드가 없어갖고 여기 여기 빨간거 돌려보세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죽어 믿음입시다 예 자 52분 아 52초 오케이 용 40초 이거 님들 빨리 오세요 이거 그냥 걸어야돼 다섯명 이거 걸어야돼 이거 무조건 잘라야돼 그냥 여기서 봐야돼 야야야야 parsing ł 이거 잘 싸웠는데 아, 내 탈진을 잘못 걸었어 탱키한 게 좀 답이 없네 까비까비 그래도 5대3이면 뭐 나름 잘 구원했네 근데 용이 뺏겼어 많이 벌어진 걸 비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에시를 못 끊으면 답이 없거든요 내가 붙기에는 뽀삐랑 문도가 달라붙어가지고 탈익궁이 절묘하네 아, 이거 누구를 데려가 모데카이저가 누구를 데려가야 될까 문도를 데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져도 되니까 우리 다다음판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맞아, 이거 그냥 렌탈 잡고 저기 뭐야 일단은 무조건 막아보자 내 생각에는 한타를 한 번 더 걸어야 돼 탈익궁 없을 때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이거 젖다고 생각하고 시청자님 말대로 한번 걸어보죠 그냥 알겠습니다 보이면은 확 걸어 그 다섯명이 가다가 저쪽 좌측 만만하니까 보이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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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시다 다 모여 이제 모여 여깄다 여깄다 어, 오케이 나 가고 있어 나도 이렇게 걸면 안 돼 이렇게 걸면 안 돼 근데 이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걸면 안 돼 이렇게 걸면 안 돼 이거 주제처럼 너무 이사히 걸었어 어 아 아니 이거 다음판 생각하면 돼 아, 다음판 합시다 다음번 생각합시다 다음번 생각합시다 아니 너무 탈익궁 다 돌아오면 한 번 싸우고 탈익궁 돌아오면 한 번 싸우고 탈익궁 돌아오면 한 번 싸우고 아, 근데 너무 세다 저쪽 약간 조합을 잘 짰어, 저기가 그러게 우리가 좀 지속 딜러가 부족해 네 내가 볼 땐 탈익받이야 탈익받았습니다 이거 탈익을 밴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문제는 다음판 이겨도 블라인드에서 또 탈익이 오네 아 근데 그때는 우리도 주제어픽 많이 살아서 오, 오케이 자, 다음판 다음판 생각합시다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탈익 밴하고 다시 이거 밴픽 맞추면 저희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 같아요 맞아, 이거 멘탈 터지지 봐요 그리고 제가 오더 잘못했어요 중간에 오더도 잘못하고 아니, 근데 내가 너무 흥분했어 아, 내가 너무 흥분했어 이거 그리고 초반에 이득 볼 때 우리 팀 너무 살았었던 거 같아 그, 뭐지? 우리 대회 때다 보니까 조심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우리 상체에 좀 더 자신감이 있어도 좋을 거 같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초대 오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만 기다렸다 할걸요 한, 좀 뭐 광고하고 뭐하고 한 5분 뒤 이렇게 되면 0대 1인 거예요 진짜 할만해 근데 괜찮아 우리 한 번은 집시다 이거 이거 차라리 문도 생각 안 하고 바텀에서 그냥 싸움 막 걸으면 안 됐나? 문도 와봤자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뭐 없는데? 각이 몇 번 나왔는데 문도가 시야에서 안 보여가지고 계속 안 들어왔거든 근데 탑에서 좀 이득 많이 봤었어 갱킹 가가지고 근데 난 근데 문도가 너무 좀 힘든 거 같아 근데 너무 답 없어 어 문도가 너무 단단해요 초반 가서 궁 키고 달려오니까 아예 안 죽어 좀 화장실이죠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타릭을 데려가는 게 맞는 거 같긴 해 이거 아쉽다 근데 이미 좀 너무 터졌어가지고 아 근데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아 초반에 너무 흥분한 만 안 했으면은 아 나 이거 리플레이 좀 보자 또 다른 거 우리 근데 진짜 바로는 가면 안 될 거 같아 진짜 바로는 가면 안 돼 으흐흐흐흐흫 바로는? 바로는 진짜 탕이 너무 많이 나 아니면은 뭐 근데 우리 중반에 타릭 때문에 한타 진 거 있긴 했어 거기서 많이 기울어졌어 레드 쪽이면 아 빨리 동선 동선 외아라 빨리 아 근데 저 팀 되게 잘하네요 그래 잘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했어 아 나 미치겠다 나 왜 힘들어 안했지? 돌았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탱커들을 좀 밴해야 돼 저쪽 장점이 진짜 완전 국밥이야 완전 좀 묶여줬다가 후반에 크는 스타일이어서 이때 바텀 다이브 하면 안 돼 아 이거 내가 가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미드 가렌? 응 가렌 했으면은 그냥 내가 엘씨로 그냥 원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일이나 이거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되지 레드가 그 소연님 네 왜요? 여보세요? 나도 그냥 성장할까 초반 동선 그냥 약간 좀 갱킹 위주로 가지 말고 갱킹 초반에 갱킹을 가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랩차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번 판은 우리 팀 원하는 거 하세요 그냥 우리 편하게 하자 너무 긴장했어 우리 이제 우리가 밴내야될게 바뀌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뭐 밴냈죠? 처음에 조이 조이랑 이즈리얼 이즈리얼 하나 뭐였지? 아 트런들 아 근데 저쪽이 너무 성장체험을 많이 하네 그냥 문도랑 스타릭을 밴내 지금 단톡방 봐봐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거지? 아 지금 말씀하시면 있는거 같은데 응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거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 제드하세요 제드하라고 해요? 근데 저 조합에 제드하면 답도 없어요 진짜 이거보다 더 힘들었을거야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탱커들을 다 밴내줘 내가 제대할게요 그냥 저 지금 채팅창 됐습니다 아 채팅창 보면 안되 채팅창 보면 안되 다정했으면 거둬야죠 다정하면 거둬야되요 채팅창 됐습니다 진짜 채팅창 보면 안되 어 어 ㅎㅎㅎㅎ ㅎㅎㅎㅎ 진짜 완전 꺼버려야돼 일단 단톡방 보세요 여러분들 음 봤습니다 음 우리 트럼들을 가져오자 어때요 기억 저거 래퍼드님 말대로 하면 되겠다 역시 저팀 전날 회식한거죠 화전 양면 전수 내가 봤을 때 회식하는 척하고 1시간 하고 바로 집가속 와 이거를 화전 양면 전수류래 이거 뭐지? 만약에 상대 탑 또 눈눈픽 나오면 상체 밀어주지 말고 바툰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나 그 뭐지? 그렇게 하면 나 후픽 비워주면 안돼? 어어 다 몰아두고 저게 뭐지? 내 생각에는 어차피 후방 갈거 알고 저렇게 조합 뽑아온거 같거든 타릭 진짜 밴 해야돼 타릭을 제일 잘 써 아까 판은 그 타릭으로 터진거에요 아 진짜 내가 봤을때 이거 타릭 우리도 다 잘했거든요 평소대로 하면 돼 근데 타릭이 좀 약간 국립계가 너무 말도 안되서 타릭이 제가 봤을때는 다이아 3정도 됐어요 타릭이 그거 따는 전반, 전반 잊읍시다 오케이 아 재은 네, 그쪽으로 하고 칼부쪽 있잖아요 칼부쪽에 혹시 와드가 가능한가요? 네, 칼부쪽에 아, 밑쪽에 네, 계속 와닿을게요 칼날부리 위에 네 어, 이거 뭐야 초대, 누구 안왔어? 아직 안왔어 아 이거 잠시만요, 제가 방을 검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뭐 끝났나? 저기? 아 이거 아이디 좀 불러줘봐 아 내가, 내가 볼게 내가 초대요 오케이, 제가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들어갈게요 오케이 됐다 어, 양 팀 준비됐냐고 물어보건대요 네, 저는 준비됐다고 얘기했어요 예 저희는요? 자, 우리, 오케이 민아, 됐지 않았나? 됐어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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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릭이 문제야 그리고 이거 바텀 싸움에서 바텀 터트리는게 맞는 것 같아 케일이 완전 사려가지고 그냥 우리 밴을 조이 이런거 말고 탱만 밴합시다 탱만 밴합시다 탱만 밴 네, 탱 때문에 네 아 그럼 조이 밴하지 말고 아니 아니, 다 조용히 해봐 다 조용히 해봐 내가, 내가 이거 다 전해줌 아니 그거는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제 팀장님의 색다른 변형 밴을 말하는거죠 네, 가자 자, 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그러면 조이를 어떻게 할까요 조이는 일단 밴하죠 이거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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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이 밴 할게 눈도를 밴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눈도가 안죽으니까 근데 이즈려를 해야되는데 이즈요 일단 우선순위는 이즈 타릭 오케이 조이 이즈 타릭 조이 이즈 타릭 조이 이즈 타릭 시바나 시바나 패드 준거 완전 땡큐인데 우리 트런드를 가져오는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 트런드를 하진 않겠지? 트런드 할거같아요 이제 느낌 트런드 딱 가져올거같애 이거 우리 주면 끝인가? 네 끝이에요 아 내일 삼사이전 있긴 있어요 아 삼사이전 삼사이전이라고 생각하지 말죠 역전해야죠 슈슈파나 아 내일 삼사이전이란다 아 내일 1이 져야 될수도 있어 막패 막패는 어떻게 할까요? 막패는 타릭하죠 타릭? 타릭밴 판단력이 흐려지셨군요 영룡함이 필요할때입니다 영룡함이 필요할때입니다 도저히 뭐 가져갈까? 트런드를 가죠 음 보자 트런드를 가져가면 우리가 트런드를 가져가는거죠? 애쉬 아까만 생각 좀 트런드 가져와 트런드 올려 나 AD해야겠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트런드? 어 트런드 잡아 너 AD할거야? 어 나 판테온 할게 트런드 픽 그럼 판테온 먼저 가져야겠는데 어어어어어어 AP 카이사에 하면 돼 아니면은 나 럼블도 가능하긴 해 럼블 AP 일단 서포 가져가자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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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노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케일문도 정도 밴? 일단 상대 뿜는거 보고요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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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을 빼낸다 아 탈을 빼낸다 이거 카르마 이거 모델 뽑아 모델? 응 오케이 어 뭐야 나 모델 줘 언니가 뽑아야돼 이거 내가 뽑았다고 케일벤 할게 어 오케이 아 깜짝이야 방금 나 모델 없어 이러는 줄 알았어 근데 저게 서포 카르마가 아니라면? 케일벤 해? 아 케일벤 사리 차라리 서포 카르마로 서포 카르마밖에 없어 뭐 밴 할까? 뭐 밴 할까? 우리 미드 밴 뭐하고 싶어? 일단 보고 정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고독하구나 아니 이제 밴을 해야 되잖아 어 키아나? 갈리오? 아니 키아나 말고 뽀삐 다시 밴 하자 또 할 것 같은데 뽀삐? 아 근데 갈리오 갈려나? 갈리오가 나을 것 같아 아니다 뽀삐 뽀삐로 가자 뽀삐 밴 하자 뽀삐 너무 거슬린다 용기 나는 바지를 집에 두고 오셨나봐요 그럼 잠깐 기다려줄까요? 끝났어 눈부 Up 모omin 모야 저 천천히 뽑을게요 내부 은하 말은 급하게 천천히 뽑아. 천천히. 문도가 처음에 수액동선으로 가니까 라인전 좀 압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거의 6렙까지 그냥 수액동선이야. 피오라 탑. 피오라 나왔네. 피오라 괜찮지 누나. Lightning. 응, 나 괜찮아. 미드 카르마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할게 없어. 아따 님이. 뭐하라 나? 어 나 soa 안돼. 갈리온에. 룬 확인해 보세요 룬 확인해 보세요 룬 스페러 확인하고 이거 그냥 미드랑 같이 해보죠 같이 다니면서 상대 정글을 말리자 우리 2대3 안줘요 문도가 초반에 약해가지고 이거 그냥 미드랑 같이 해보죠 우리 평소에 하던거 다시 끌어올려 봅시다 제가 정판 미안해요 화이팅 내가 조착났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때문에 끝난거 아니야 상대가 준비를 잘했어 맞아 게다가 너무 들어 누웠어 저 팀이 진짜 잘해 생신해 2번판 이기죠 화이팅 2판은 2판이에요 우리 전판은 없어 오케이 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따뜻해요 아니 우리 또 여기서는 따뜻해야 돼 여기서 말했다가 창담을 진짜 돌이킬 수 없는데 오케이 이거 나랑 같이 들어가도 돼요 제가 그냥 물어버릴테니까 바로 틀는데 따로 오세요 문도 물면 돼요 문도 죽이고 그냥 미드 위주로 운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렌즈로 갈까? 일단 나는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아니면은 네 괜히 깊게 가다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저희가 1쿼어가 나올 때쯤이면 저희 조합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네 그냥 홈타 하는게 나아 어 불려봅시다 이거 후방가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돼 예예 그럽시다 애쉬가 여기 썼네 아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미드 위주로 플레이하세요 아 저거 빨리 지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풀리면은 내가 로밍 달리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거 빨리 지워주지 오케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기호기호 우리 쳐줘요 쳐주지마요 아 이거 안 쳐줘도 돼요 오케이 오빠 저희 그거 가가지고 미니언 태우는거 하죠 오케이 여기 여기 오빠 할 수 있겠어요? 나 할 수 있어 여기 악어영 아래있어요 나 고수야 그거 진짜? 진짜 할 수 있지? 응 같이 와야지 저쪽도 대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와 안 보이고 계속 안 보여요 예 안 됐어 오빠 안된거 같은데 오빠 라인 밀지마 건들지마 그냥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아 말 걸어서 그렇잖아 원래 할 수 있는데 아 비자하네 자 갑니다 저쪽 완전 쫄아 있는데? 자 이래 자 이래 자 탈짐 빠졌어 저쪽 탈짐 빠졌어 예 이거 마음껏 정글 두세요 그냥 예 힐 빠진거 같은데 아닌가? 아냐아냐 탈짐만 빠진거 같은데 탈짐 빠진 나 이거 노랑하드 두개 모아서 갈거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중에 나 시야먹어 줄게 좀 공격적으로 합시다 우리 배날렸다 어 이거 오빠 바텀홈 A에요 우리 응 네 갈리오 텔 조심하고 갈리오 텔 있어요 네 네 네 이거 미드 압박중이야 이거 정말 미드 올준비 미드 올준비 미드 올준비 오케이 이거 슬슬 올거에요 슬슬 올거에요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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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내가 먹는다 이거 내가 먹는다 네네네 저기 두세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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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먹을게 어 문도 왔다 문도 왔다 어 네 걸어가 돼 이거 바텀 봐줘 바텀 봐줘 바텀 봐달라고? 아니 아니 바텀이래 그 탑 우리 먹어요 먹어요 아랫것도 아랫것도 바로 챙겨줘요 이거 이거 봐줘 오빠 오빠 바로 아랫껏 우리 이거 봐줄게 같이 오케이 아랫껏 먹으러 갑니다 살짝 조심해야돼 무거울수도 있어 미드 오케이 미드 일단 이기고 있음 문도 수획동선이야 이거 아마 갈리오 텔탈거야 나 빠졌어요 자 정글 없어요 자 갈리오 텔 예 이거 미드 좀만 사리세요 이거 내가 그거 해줄게요 안쪽까지 엄청 깊고 지하 다 보고 해줄게 네 매 날렸다 이거 내가 어디로 날라갔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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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동성 우리 레드 쪽 여기 오빠 이거 걸어도 내려가잖아요 지금 여기 집 한 번 갈게요 아비 나 이거 시화 벗고 올게 우리 계속 이렇게 압박하자 오빠 빨간거 부시에만 좀 돌려주고 응 어쩌써 이거 우리 바텀 주도권 꽉 잡고 있으니까 바텀 필요하면 말해 누구야 네 이거 혹시 바텀이랑 다 어 나 못갑니다 갈리오 안보여요 갈리오 안보여요 이거 빼야돼 바텀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갈리오가 지금 테르는 썩써 오케이 내가 이거 안쪽까지 시화 쫙 먹어 줄게 이거 쏠용도 되겠는데 우리 트럼들 용 먹읍시다 압박하니까 잠시만요 에시 올라온다 어 이거 미드 미드 빼야돼 정글 빼야돼 갈리오 내려가는 중 어 나 올라감 올라감 이거 용에다가 와드한다 안써도 되는데 까비 어 와드하고 문도 여기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 그냥 안갈게요 이거 한번 미드 오세요 그냥 어 오케이 나랑 같이 다녀야돼 이거 지금 이거 이제 솔롱 한번 갈게 어 내가 일단 미드 쭉 밀게요 그냥 어 우리도 바텀 밀고 있어 용 이제 내 턴이야 이제 내 턴이야 이제 내 턴이야 일 있으면 우리가 합류가 더 빠르니까 어 나 와드 뺏어 먹어요 지금 뺏어 먹고 있어 어 나 턴 온 나 올라감 나 올라감 어 오케이 이거 온다 나 다텀 쟤네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응 바로 먹읍시다 우리 붙어 줄게 붙어 줄게 돈 워리 이거 이거 드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나도 먹어야겠다 예 오빠 우리 한 라인만 더 밀고 집에 갈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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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중 쳤다 나이스 달류 안 보이고 오케이 이거 라인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빠집시다 우리 그냥 상대 정글 터져 상대 정글 쪽으로 가자 나 라임 뚜껑이고 바로 갈게요 탑돌 탑돌 괜찮아요 문 도 여기 있다 나 정글도 올게요 빠른 집 갔다가 바로 갈게요 저희도 집 가요 탑 빼야 돼 오케이 오케이 누나 이런거 말해줘 발리고 궁 쓸텐데 이거 나 탑 못 빠져 뺴면 돼 탑 3명이었어 괜찮아 우리 용 먹었어요 예 문도 그거 저희도 채풀도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번에 우리 노틀 위에 붙여줄 수 있으니까 전령 보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고 갈게 저 아래 똥샷합니다 큰 거 우리가 이번에는 용을 다 노려보자 오케이 이거 지금 카르마 미드거든요 오케이 바텀 다이 붙여 어 이런거 이런거 오케이 한 번 뺏고 이거 피오라고 노풀이야 이거 피오라고 노풀이야 이런거 다른거 다 돼 탑병상 한번 다 볼게 나도 감 나도 감 이거 와도 돼요 와도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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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테온이랑 같이 돌아 이제 지금 트런들 좀 멀음 이거 애쉬가 먼저 가 여깄다 이거 올거 같은데 어? 가자 이쪽 가자 야 이거 바텀 사이 타이블 이거 사이 타이블 나갔어 나왔어 나갔어 나갔어 문도 여기있어 문도 여기있어 나이스 오케이 먹어 사이 타이블 하잖아 아냐아냐 문도 이거 먹고있어 문도 여기 문도! 문도 갈래요? 어 가도 돼요 나도 아냐아냐 빼 빼 빼 빼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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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거 붙어주세요 내가 이거 먹고 됐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나 붙어서 할게 없는데 저기 라인 너무 안 좋아서 굿 굿 피만 빼면 되요 예 탑 한번 가줄까? 탑 괜찮아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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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카르마 너무 깊어 가자 갑시다 갑시다 이거 그냥 피워라 물어도 돼요 물어도 돼요 이거 고고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거까지 해 애쉬 저 위정을 놓을게요 애쉬 풀자고 네 오빠 얼마있어? 나 800원 집에 가자 문도 나 이거 하고 전령 쪽으로 갈게 예 문도가 상대 정글로 운이 정글로 가는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 미루 오거나 미드 뒤로 오는거 같아 이거 봐줘야 이거 상배님 예 봐주고 싶어 봐줄게요 나 이거 먹으면서 봐줄게 전령 싸움 합시다 천천히 전령 싸움 합시다 전령 싸움 합시다 우리야 이겨요 무트로 오니까 이거 얘네도 윗무붕 쳐요 지금 바텀 애들도 오케이 네 이거 나는 바텀 받아 먹으러 가야된다 근데 쟤네도 아마 지타이닝 잡을거야 웬만하면 바텀 근데 카르마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카르마를 들어갈 수 있어 먹읍시다 전령 먹읍시다 바로 전령 바로 치세요 네 카르마 안보여 이거 바텀 안보여는데 그래 봤죠 카르마 눈풀이야 카르마부터 잡아도 돼요 애쉬 국날라거나 더 애쉬 받고 더 가요 그냥 반복 둘이다 무도 여기야 그냥 먹어요 먹어요 그냥 가끔 둘이다 어 이거 피오를 한 번? 피오를 한 번 고고 근데 지금 달리고 궁 있음? 나도 궁 있어 근데 문도 바텀이라도 가도 돼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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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기기기기 그냥 피오를 가끔 어 안되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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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데려갈게 스크빼면 돼요 나 가요 그 배면 돼요 가요 뺄거야? 나 가고있어 피오를 해 피오를 해 오케 오케 왕 내거 왕 내거 용 바로 뛰어야 해 이거 애들 다 용간다 용 바로 뛰어야 용 바로 뛰어요 용 치고있어요 얘는 이거 용 줘도 될거 같은데 탑 밀어 탑 밀어 그냥 탑에다가 전령풀어 응 탑에다 전령풀어 전령 풀어 난 갈게 아니면 미드에다 풀어 미드에다 풀어 나 올라갈게 올라갈게 가고있어 오케오케 나이스 전멸 빠졌어 관리오 어 빠져 빠져 나 나 사워도 돼 가도돼 가도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전령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냥 밀어 쟤네 다 피 없어. 이거 밀으면 돼. 여러분 바텀 두 명입니다. 이거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그냥. 나 피가 없는데 괜찮아? 우리 너무 오게 하지 말자. 나 정비탄도 돼. 나이스. 여기까지 하자. 상대 테리랑 다 빠졌거든? 이거 갈리오도 노플이야. 오케이. 나 궁 온. 바텀 힘겨워. 만원만 있으면 내가 바텀 가주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기 이거 바위기 같은 거 챙겨요. 가볼까나? 어 와봐 와봐. 얘네 깝친다. 어 문도. 문도 있어. 가다 가다 가. 아래로. 문도 많이 맞는다 근데. 문도 많이 맞아. 아이고 제발 제발. 살았어. 터졌다. 나이스. 야. 갈리오까지 먹어. 갈리오까지 먹어. 갈리오까지 먹어. 나 이거 궁켜줄게 갔어.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부터 봐. 나이스.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 오케이. 이거까지. 잡아. 잡아. 나이스. 잡았어. 오케이. 이거 밀어 밀어 밀어. 아무도 없어. 오케이. 죄송. 다시 안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우리 팀. 피오라 오는 거야 이거. 아 피오라 탑에 있다. 피오라 탑에 있어. 피오라 탑.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뒤로 40 빼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 어. 퍼포먼스. 병건이. 퍼포먼스. 병건이 슬랩트 스킬 쇼. 병건이 슬랩트 스킬 쇼. 병건이 슬랩트 스킬. 퍼포먼스야. 얘들아. 얘들아. 이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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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야 먹자고 여기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너무 시야되셨다 여기 바텀이야 바텀이야 여기 와드 지워주고 쟤네 상대의 바텀 모스펠이니까 당 물면 돼 이거 와줘야 돼 와줘야 돼요 테리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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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이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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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걸릴 수 있어 달려 달려 여기까지 빠져 빠져 어 탑 가 탑 가 모델 모델 탑 가고 나이스 토할 것 같아 나 진짜로 이번 판은 토해야되요 어쩔 수 없어요 나 집에 갔다가 초 시계 우리 토할 까고 갑시다 용 1분 1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제 바텀이 미드 붙을게 저 이거 미드 한 번만 더 밀게요 이거 밀리는 라인이어서 그냥 이거 막 싸워 지금 우리 시간주면 안 돼 우리 용 싸움에서 어떻게 막 싸우자 용 1분이고 미드 압박을 많이 넣읍시다 미드 압박 많이 넣으면 되니까 상대 운 집에 갔다 저 집에 가 다 톤 썼죠 하루만 저기 혼자 있는거 저런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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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아빠 상대님 나 이거 이번 탄만 레드 내가 먹을게요 지금 레드 아 레드 래 용이 40초 이런거 혼자 다니는거 우리 같이 한번 잘라보자 쌍맨님 예 문도 윗 동선에 있다 이거 뒤로 돌자 이리로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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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시아 확인해주세요 여기 여기 아 문도 탑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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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오케이 컷 문도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cb로 봐줌 여기 여기 야 이 새끼 손 남았어 야 이 새끼 손 남았어 손 남았어 저 저 저의 손 남았어 쿵 썼어 쿵 썼어 문도 이거 오빠 쿵 썼어 용 용 용 용 쌍맨님은 용가도 돼요 용 가요 용 가요 야 이거 용 챙기고 우리 설병도 먹자 우리 방갈 방갈 해가지고 야 일단 나머지 미드 나머지 미드 아이 이 새끼라니요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탑 탑 탑 탑 왕 내껍니다 선 넘지 마세요 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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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관님 컴컨 엄마 순심해야 돼 야 탑 어떻게 되고 있어 말해 빨리 탑 말해줘 탑 말해줘 탑 말해줘 어 나이스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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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쌍맨님 올준비 바로 아이 그래 피가 없는데 이따 갈게 이따 갈게 이따 갈게 가고있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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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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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또 고질병 나왔습니다 또 다 여러 개 할라 그래요 여러 개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여러 개 할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갈리오 궁 뺐어 갈리오 궁 뺐어 용 전력 먹기 할라 그래 용 전력 먹기 지금 봐봐 시비를 보세요 그럼 글로 먹을게요 예 제가 먹을 수는 있어 지금 애쉬 아칸 타이밍이어서 애쉬만 물면 돼 예예 와드 부탁입니다 아 이거 너무 무척하네 근심이 많아 좋아요 우리 이런 곡 시야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잘라야 돼 우리가 자꾸 서포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좀 같이 가서 잘라 먹읍시다 우리 오케이 기기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전력 미드에 깔까? 응 미드에 깔자 우리 미드 지금 밀어놔야 될 거 같아 우리 이런 거 같이 시야 먹으러 갑시다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갈게 그냥 버리고 같이 와줘야되요 시야먹으려면 같이 와줘야되요 시야먹으려면 내가 시야눌릴게요 나 시비를 보고있어 여기다 와드 이거 시야먹죠 미드압박 전령풉시다 전령 미드풉시다 이거 갈리오 궁없어요 예 고고고 이거 밀면 바로 수강걸로 되요 나 궁켰다 일단 안보여 한번더 밀수있어 나 그거 못봐줘 이거 한번 박았어 박았어 나이스 나 받던거 다시 갈게요 저 이거 다시 갈게요 우리 했던대로 갈리오 여기 애들 다같이 다니거든 우리 시야도 다 먹기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안짤리면 돼 안짤리면 엘씨 궁이라서 혼자 다니지마요 병건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지렸다 각성했다 강소영 각성했다 이거 끝났다 이거 강소영 각성했다 이거 끝났다 이거 갈리오 박성 갔어요 여기 애들 다 있음 예 빠지자 빠지자 살짝 나오는거 내가 궁극기로 들어 한번 들어볼게 예 나 근데 나 지금 마너 없는디요 집갑시다 나도 와드 채워야돼 나 궁극기 있으니까 무조건 싸움 걸리면 말해줘야돼 소현우라도 궁극기 쓰면 말해줘 알았어 알았어 이거 우리가 지금 시야를 먹었잖아요 이런데 답답해서 나올 수 밖에 없을때 매복을 해야되니까 발혼이네 밀고 매복 밀고 매복 그거 하자 여기 객한거 먹었어 이제 우리 싸움 걸 탐이야 저 좀 성장주면 안돼 지금 피우라도 망했고 저런거 한번 잘라보자 지금 쌍매님 침탈병님 바텀으로 바텀으로 얼마있어요 쌍매님 아 천원 바텀 갑시다 텔있어 텔있어 바텀있어 바텀에서 싸움 열 준비 불준비 불준비해 누나 다 먹혀서 돌면돼 돌면돼 여기는 말이야 어 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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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는 가 다미드가 다미드가 갑시다 자 갑시다 이거 자릅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먹어라 피오라 이거 올라와줘 내려와줘 내려와줘 바텀 알았어 알았어 야 야야야야 탑에 다있데 탑에 다있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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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야 돼 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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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나와 다 잘라 다 잘라 다 다 빠졌어 에시 높아요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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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렇게 못 맞추지 잊어 유난함 Japanese 까지 . . . . . 여러분들 이거 몸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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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나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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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됐다 됐어! 아니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용 바로 치죠!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호술값 좀 떨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용 가세요 용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용 갑시다 바로 바로 치죠 여기 와대 이거 쳐먹고 바로 빼세요 바로 빼야대 이거 얘네 역 빠울 수도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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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빠울 수도 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안가도 되니까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쪽 갔다 집에 아니 안간다 안간다 그럼 저 이거 먹고 돈 뽑아옴 오빠 이제 저 오빠 오빠 저만 지켜주세요 알았어 시비를 만화 부족하면 블루 드세요 아 블루 필요 없습니까 우리 팀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네 이거 몰아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에시만 자르죠 우린 여기 저쪽 딜이 없어 에시 자르면 딜 없어요 안 맞다 저 030초 나 버프 챙기고 저 030초에요 이거 상대에 블루 쪽 시야 먹자 우리 지금 잔뜩 쫄았어 저기 블루 쪽 시야 먹자 네 못 나와서 블루 쪽 시야 먹읍시다 우리 우리 시야 잘되있으니까 이런거 계속 노리자 탑보다는 이런데 노리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한테 오는거 이런거 자 트리오 어 뭐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와드 있는데 그냥 가지말라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어 그리고 바텀 이제 리드 밀면서 바텀 부터 네 저 피우라 올라갔어요 저 궁 있어요 네 야 이거 내가 바텀 갈까 이제 바로 음 내가 내가 그럼 바텀 갈게 아냐아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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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있어 여기 와드있다고 그니까 이거 하고 숨어 여기 피우라 바텀 야 내가 바텀 갈게 이거 내가 피우라 따라다니는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좀 숨지마 이런거 잘라도 되는데 그니까 숨재니까 힘드야 가실? 가도 되요 지금 가도 되요 지금 싸움 우리가 무조건 이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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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디갔어 괜찮 아 왜이렇게 안맞아? 어? 어? 어우 왜이렇게 잘라 아 잡았어 스탄인데? 안보여 아 내가 못맞춰서 내가 못맞춰 어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애쉽기 뺏어 이거 바텀 쭉 밀 이거 탑 쭉 밀 어 나 이거 왼쪽 가져올게 내가 못맞춰서 왼쪽 못맞춰 근데 이 문관서치기 좀 아까워가지고 아 이거 자른거 다른거 알까? 여기 다텀이다 여기 다텀이다 근데 이거 바른쳐서 불러도 돼요 지금 바른쳐서 부릅시다 저쪽 궁도 빠지고 어 문도 궁 없으니까 근데 궁 빠지면 어떡할라고 어? 이거 모데카이도 텔 있잖아 어 나 텔 있어 여기 지금 와드가 내가 아까 다 지워놔가지고 저쪽 답답하단 말이야 이거 문도 궁 없어서 이거 해도 돼 응 이거 그냥 아 핑어 있어? 핑어 있어? 핑어 없어 근데 다 지웠어 내가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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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없어? 여기 완전 깔끔해 지금 아 아니면 바른 아예 주나 지금 쳐 지금 치는게 나아 쳐 저쪽 아래있다 먹자 바텀에 둘 카르마도 바텀에 보였어 오케이 봤다 봤다 봤어 아니 몰랐다 아니 이거 확인 못했어 매가 내가 막을게 이제 확인했어요 이제 확인했어요 오면은 그냥 싸움을 걸어도 돼 이거 먹고 어 바로 버스트 바로 버스트 바로 버스트 바로 버스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왜왜왜 이거 와줘야돼 와줘야돼 이거 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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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면 싸우는거 아니야? 싸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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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tig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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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때리면 돼 무너 때리면 돼 돈이 너무 많다 내가 발원 버스트를 못 들었네 죄송 아 이거 끝났다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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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대줄거야 나 Good Marcel 이거 끝낼거 같은데 어 끝낼거 같은데 뭐 끝낼거 같은데 억척이까지만 밀고 억척이 밀고 바로 빠지자 나 바로 와드 하나만 하고 갈게 집 바로 가자 용 쪽으로 갑시다 내가 스킬을 자꾸 못 맞춰서 그래요 제가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팀 선배님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여기 좀 애매하네 자세가 좀 상한거 같아 시작하시면 없죠 여기에 핑화 우리 용 4형 쟤네가 무조건 걸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여기 이런데 숨어있어서 미드 밀면서 아직 안왔어 1딜 아직 안왔어요 1딜 거기 있으면 안돼요 거기 있으면 안돼요 안 돼 이거 나 총식에 있어서 내가 어그로 먼저 이니처 걸어도 돼 그냥 건다 일단 용 쳐요 밀면서 갑시다 이거 용 치다가 그냥 싸움 걸면 됨 예 AC 먼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고고고고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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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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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운동부터 앞에 거부터 잡아도 돼요 앞에 거부터 이겼네 이거 그냥 오케이 고고고고고 미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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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진짜 재미없네요 스퀘이션 하나도 안 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그래 그냥 탈익이 탈익이 다이아라니까 아니가 아니고 내가 앞에래서 그래 타릭이 다야야 또 신들아 하지마 알았어 신들아 삭제했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판도 화이팅 블라인드픽에서 다이아 타릭 나옵니다 다이아 타릭 나와요 다이아 타릭 나온다 다이아 타릭 세번째판 블라인드에요? 네 블라인드야 세 번째판 이즈 우리 집 다 잘했다 힘들었다 와우 으쓱으쓱 아 지금 채팅창은 그겁니다 발언에서 발언 쪽 보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은 우리 당톡으로 또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이거 뱀픽이 의미가 있나? 블라인드라가지고. 의미 있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최상의 픽에서 합시다. 내가 봤을 땐 그냥 완숙 챔 꺼내면 그냥 이긴다. 오케이.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좀 과열된 거. 1대1이 재밌어. 응, 맞아. 1대1이 재밌어요. 1대1이 재밌어. 근데 우리 이제 바론, 바론호도는 진짜 좀 뭔가... 대참사가 계속 나가는 거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시장통이어야지 좀 잘 되는 거 같아. 아주 시장통이어야지 잘 되는 거 같아. 어, 시장통이어야지 잘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조용해지면 우리가 오히려 더 말려들어가.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소연아, 저 카톡 봐봐. 어, 나 보고 있어. 카톡? 아니, 블라인드로는 차라리 빤티온 한 판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드, 내가 봤을 때 제드로 맞다해 칠 것 같아가지고. 제넌아, 우리 단톡방으로 뱀기 게임을 하자. 아, 타릭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블라인드 하면... 블라인드 하면... 아, 오케이. 아, 수많이 자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우리 뒤에 팀들은 얼마나 떨릴까. 아니, 채팅창. 세세 변한, 세세 변한 된 건 개 웃긴다.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아, 나도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나는 이제 아예 약간 좀 그런 거 사라졌어. 근데, 뒤에 팀들은 진짜 치욕이겠다, 지금. 아, 진짜 뒤에 사람들은 진짜 내가 봤을 때. 눈물로, 눈물로 흘려, 지금. 아니, 채팅창이 개 웃겨. 아... 채팅창아, 지금 뭐하고 있지? 아, 진짜 개 웃겨요, 지금. 샤코 이야기하고 있는. 흠. 내가 3분 뒤에 듣겠지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제발, 이거 진지하게. 어. 어. 이거 우리 팀원들 초대 좀, 저 침추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안 돼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초대해야 됩니다. 방에 들어가는 사람. 아, 진짜? 잠깐만요. 네. 초선, 정상, 정상, 상딩. 네. 그 다음에, 또 안 온 사람 뭐지? 다 왔다? 다 왔나? 우리가 오른쪽이죠. 우리 왼쪽 아니에요? 왼쪽이에요. 아, 맞다. 우리 왼쪽이다. 사실 왼쪽이다. 하... 블라인드죠? 탈익 대 탈익하고, 제가 이 멍에 다 짊어지겠습니다. 지면 탈익이, 탈익 차이잖아요. 아, 근데 우리 좀 터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성, 내가 느끼는 건데 우리는, 우리 싸움 잘해. 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주눅들면 우리, 우리 실력이 안 나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탈익하면, 우리도 탈 뽑아서, 궁 쓸 때 똑같이 궁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저쪽이 다이하니까, 우리도, 그 타이밍을 잘하니까, 나도 그거 따라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카카시에라고. 카카시에, 카카시에. 오케이. 탈익 차이로 해가지고, 이기든 지든, 제가 다 이 멍에, 다 질문 지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기 한동숙님이, 우리팀에서 안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진행하나요? 아, 그럼 안 돼요. 상빈님이 빨리 가세요. 상빈님이 가고, 소연님으로 들어와서, 저희 팀 오고 싶었나봐요. 네. 섞여서 하더라도, 상빈님이 저쪽으로 가는 게. 제가 저기로 가라고. 농담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저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약간 상상을 해봤으면. 아까는, 제가 스킬샷만, 제대로 맞췄잖아요? 7분 전에 끝났어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진짜 잘했어. 아, 다 잘했어요. 진짜. 샤코 가나요? 샤코 대처 못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근데 허락만 떨어지면 가. 저쪽 문도 정글이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힐 수 있지 않나? 아니, 저는 못 괴롭힙니다. 아니면은, 나 그냥 이번에도 뭐, 뭐 대해? 뭐 대하고. 저거, 저거 봐. 지령 봐봐, 지령. 어. 지금, 다 똑바로 지령 확인해. 저거 다 봤지? 응, 봤어. 됐어. 다 정해졌어. 오케이. 아, 영원히 준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 계속 이 시간이 됐지. 계속 흘러 씁니까? 고고. 대기해달래. 잠깐만, 잠깐만. 나 오로 가야지. 이거 순서 맞춰야되는거 아냐? 예, 예. 우리 순서 맞출까요? 어, 저 그러면은 뒤로 가야됐나요? 어, 갑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설냥. 미드. 설냥 들어가고. 어, 이거 재원이가 세번째 아니에요? 어, 그러네. 맞아. 재원씨 나가고. 내가, 내가 두번째로, 내가 두번째로 들어가야돼. 재원씨 나가고. 재원씨 관전. 재원씨. 들어가고. 오케이. 히딩크를 한번 더 가야된다는 채팅창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시장통 해요. 그게 제일. 맞아. 그래, 우리 그게 제일 잘 어울려. 우리 칭승민님이 좀 고통스럽지만. 아니, 시장통은 뭐 기본이죠. 기본이고. 히딩크로 갑시다. 히딩크가 빨라. 확실히. 오케이. 히딩크에요, 시장통. 히히히히히. 야, 카카신을 잘해라. 변건아. 야, 그게 누구야. 희재야. 잘 부탁할게. 희재야, 그만 놔두고. 아니, 2대1로 너무 잘해. 희재가. 희재가 이제 숨은 공신이야. 아, 그래. 아, 나 솔직히. 써봤다고 계속 위로 보내주잖아. 다른, 다른 쪽은 다 대놓고 공신이지만. 희재는 진짜 숨은 공신이야. 이게,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적을 거야. 이, 혹시라도 3분 뒤에 채팅창에 내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희재양을 잘, 그, 봐주세요. 희재양을 잘, 그, 봐주세요. 엑번아, 웬일이야? 응? 웬일이야? 아니, 나는 알잖아. 바텀에 있어서. 얼마나 그 고통받으면서 하는지. 야, 중간중간에 보면 혼자 막, 막 물릴까 안 물릴까 막 하다가, 막 애쉬공을 날라고 막, 혼자서 피하고 막. 그, 애쉬공 했는데도 그, 그, 조용히 그냥, 묵묵히 하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안 보이는 부분에 따라 희생한 부분이 많네. 진짜 이거는, 희재, 희재의 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 그니까 내가 이제 하면서, 3대4 싸움이 되고, 3대3 싸움이 되고, 이를 하는 거지. 네, 이건 이겨야 다시 보기도 즐겁지. 치면 다시 보기 보면 지옥이야. 이겨야 돼. 아, 저도 왜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겨야 돼. 근데 우리, 조합. 잠깐만. 나도 나왔었나? 아, 나도 나왔지. 나도 나왔어. 잠깐만, 정리 다시 한번 해봐. 네. 이거 어차피 뭐 공개되도 되잖아. 네, 공개되도 되잖아. 지금 탑은 딜레이 있으니까. 탑이? 그거. 말, 말. 정글이? 정글, 트런들. 미드, 가렌. 그 다음에, 나 베이가. 오빠 탈이. 나 탈이. 나 탈이. 뭐야, 이거. 고고고. 아, 이거. 쟤는 한 번 더 확인해 봐, 단톡. 네. 죄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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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내가, 내가 말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근데 이거 모르는데, 스펠은 어떻게 들어야 되지? 모르는데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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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펠. 그. 아, 이거 나 블라인드를 처음 해보네, 이렇게. 나도 블라인드 처음 해보는데. 그냥, 솔랭처럼 고르는 거 아니에요? 고르고. 상대방의.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미드, 가렌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퍼져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튕기면 끝이에요. 네. 갑시다. 튕기면 끝. 여기 이기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갑시다. 우리 탱커예요. 네. 저쪽은 핑크 타릭입니다. 저는 수영장 파티고요. 저는 수영장 파티고요. 아, 나 당 떨어져가지고 스니커즈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느글거려. 오빠 이거 저희 묶는 조합이에요. 이거 1300원 모이기 전까지 그냥 CS만 먹으면 돼요. 아, 저쪽 괴롭혀야 되는데. 누워? 아, 이거 누워야 돼. 아, 누우면 안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꼬삐다. 너무 눈박차가 또 나왔다. 아아. 꼬삐 아까 그대로네. 꼬삐 아까 그대로네. 누운 다음에. 우리가 쇠질 때가 있을 거야. 아, 내가 쇠질 걸 그냥. 조이인 줄 알고 저만 들었네. 야, 근데 우리 원딜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뭐잖아. 이거 바텀은 무조건 살려야겠다. 베이가 하면은. 무조건 포삐한테. 카이팅 날 거야. 이거 한타 때 이즈랑 케일 바로 무럴져. 오케이. 오케이. 헤카림이 국 쓰면 내가 거기다가 이즈한테 써버릴게. 인들아 이거. 인베 갈래요? 보고. 어, 인베 싸움 한 번 하자. 인베 싸움 하자. 오케이. 가자. 얘들아 얘들아. 그냥 가. 어디로 갈래. 대놓고 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갔어. 오케이. 이거 너무 우리가 허접하게 갔어. 맞아 맞아. 우리 너무 거의 실버급. 실버급이었다. 소장님. 이거 여기 한 번 갈래?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응. 아니면 상대 버프. 아, 여기 근데 와드인지 모르겠어. 아, 내가 렌즈 한 번 돌려봐.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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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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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아래 지나갈게. 오케이. 갑시다. 어. 어. 이 리시 해도? 아, 아니야. 하지 해주면 해주면 해주면. 아, 여기 위에서 위치장하자. 어? 이거 네오차 볼게. 그냥 가면 돼. 어, 알았어. 여기. 여기. 이거 와드 지웠어. 왜 그래도 리시방은 편하지 않아? 괜찮아? 아, 별 상관없어. 이거 저 트렌드 혼자 둘게. 여기 와드예요. 와드. 아. 여기 와드예요, 쌍매님. 나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 아, 늦었네? 아냐, 아냐. 지금 할 수 있어. 해봐. 피자가 해봐. 어? 안됐다. 그냥 하자. 압박해. 온도 위에 있었어. ㅗㅉ 우아함으로 전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은엏 우아함으로 전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이홀드에 success으로 게임을 시켜주지만 얻анныеllys 끝을 시청해 보죌입니다. 유지를 너무 VI리하게 잘하는데? 와 라인 지금 이기고 있어요 운도 아래 똥사 탄다 이제 문도 내가 봤을 때 수액 동선이야 무리 안 할 거에요 이거 오면은 바로 와줘요 쌍매님 안 뺄 거에요 동굴 먹다가 두 명 멈추고 이거 먹을 때 쯤 한번 붙어 볼까 나 이제 못 가 이제 여기 둔다 이거 문도 아래 동선 조심해야지 나 비관리 하세요 나 아래 거 먹는다 이거 두 달 밀고 있어 아 이거 가린 와줄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이거 쟤네박툼이 더 빠름 나만 갈게 나만 쟤네박툼이 더 빨라 쟤네박툼이 더 빨라 됐어 됐어 오케이 나 돌아왔어 너 바로 위에 빨게 올 거야 위에 빨게 바로 먹으러 간다 어 이거 소위 밀고 있으니까 문도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지금 밀릴 거에요 이거 라인 침 밀어줄 거에요 이거 조심 이거 바로 갈 거에요 뽀삐 이거 베이가라서 초반은 주도권 없으면 오케이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오케이 나 갈게 있어 그냥 깔끔하게 줘요 어 갈 수 있어요? 응 야 나도 텔터 할 수 있어 문도 문도 붙어 야 근데 이 없어 아 이 없어 이 없으면 되자 아 에어 탐이기 힘들구만 무거워주고 오케이 버거워주고 왕 내꺼 예 안보여 여깅도 예 저 집에 한번 갔다올게요 돈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 케일노텔 알았다 쟤네 봤던 집타이밍 잡는 듯 응 맞네 호빈 내려갑니다 호빈 내려갑니다 이거 한 대씩 좀 쳐주세요 난리실까 안 돼 안 돼 할라인 할라인 더 이거 스킬 막 써 문도 여기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오는 거 일단 나 바죽은 있을게요 다시 말에 안녕하세요 문도 저기 문도 저기 어디 어디 저기가 어디야 여기 여기 타릭이 어깨 왔다는 듯 예 내 보게 어 나이스 근데 안 가는 게 낫겠다 어 갈까요 한번? 나도 가 거의 다 와감 어디 가는지 말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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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갈게 나 빼고 갈게 나 빼고 갈게 싸워 오케이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이거 걔네 바텀이 더 빠르다 뽀비부터 뽀비부터 오케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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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뽀비 없어 뽀비 없어 잡았다 잡았다 까비 까비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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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커싱 정해 야 빼빼빼 그냥 빼는 게 빼는 게다 빼는 게다 근데 쟤네 특불이 있네 베이가 베이가 그게 없어 하자 한 명 하자 왜 왜 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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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맨아가 없어 맨아가 맨아가 없어 맨아가 없구나 하하하 아 좀 아쉬운데 이거 여기까지 들어가고 빠졌어야 됐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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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 판단이 잘못됐다 나 맨아를 못 봤어 맨아 있는 줄 알았어 꼬라방 가가지고 좀 위험한데 용 줘야 된다 이래되면 오케이 용 주고 우리 전령 전령 보자 전령 저희 탑 스킬 땄어? 어 땄어 오케이 좋아 멋있어 굿 균형 맞추고 나도 전멸 같이 빠져가지고 내 전멸이 문도받고 그럼 뽀비 땄서 다행이다 아 근데 제가 아깝다 문도랑 뽀빛 둘 다 요플리어가지고 상정리의 편성인 잡을만했는데 어 오독 갈렸다 저쪽 집 같겠지? 어 이거 내가 먹는다 오케이 아 라인이 너무 많이네 죽을 수도 있어 바텀 바텀 B게이브 오케이 이거 쟤네 텔 있는 사람 보고 있어 어 텔 텔 없어 텔 텔 텔 스펠 다 빠진 어 오케이 아마 트렌드 탑 쪽으로 한번 가고 바텀은 사리는 게 나을텐데 사리가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나 궁인 쓸 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나 이거 탈힙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뽀비 저기 저 가는 중 아 아깝다 오케이 나 트렌드 6렙 됐다 이거 한번 가져가 탑 한 번 가져 탑 한 번 가져 바로 탑 쪽으로는 돌지마 탑 쪽으로는 돌지마 바텀 빼요 바텀 빼요 와드 아 스펠 아로스 해갼만 해 안나완봤는데 배배 истории 아 6렙이라서 그런 거 같애 아닌가 나 bye고 있긴 있어 일단 문도는 안 보여 와드 박에 일단 문도 윗동스 아니고 셀 그런데 셀 그러니까 가자 다이브 하자 어게 오케 아 헬카림 궁립어 간다 간다 어 바텀 살려 바텀 살려 꼬비 올라온다 지금 꼬비 올라온 거 잡을래 이거 헬카림 잡는 게 나을 거 같아 지금 문도 바텀이야 이거 전령 가도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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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이득이야 이득이야 각 봐도 된다고 오케이 아니 이거 너무 빼야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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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치자 이거 치자 아 근데 쟤네 피 다 쳤었네 쟤네 일단 킬 노뿌리고 킬 문도가 어 포피 녹음 이거 먹으면 돼요 이거 내가 먹고 있을게요 어 내가 먹고 그냥 미드에다 툴럭은 안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일단 포피는 없음 포피 탐 까면은 어 문도 문도 아래야 문도 아래야 이거 탑 쪽으로 안와도 돼 탑 나 알아서 할게 그냥 이거 미드에서 운영하는 게 나을 때 이거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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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도 올라간 거 같은데 어 온다 온다 이거 올준비 여기 와드 어 문도 이거 먹는다 이거 올준비 이거 나 만화 없어 여기까지 나 어차피 지금 그거 있어서 빠른 기한하면 어 이거 빼야돼 이리로와 이리로 바로 올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아 아 아 아 나 막아줄게 야 나 이거 바텀 한번 찔러볼까 지금 어 어 근데 와드 어디서 타게 야야야야야 제넌아 니가 탔다고 내가 저기 바텀 로밍 한번 갔다가 응 그거 갈게 그럼 나 이거 미드 라인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알았어 오케이 어 애매한데 야 이거 왜 안보이냐 얘네 집 깐 거 같은데 어 빨라 빨라 이거 안보이면은 오케이 마나가 다 없어졌죠 어 안 갔다 어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뽀삐 집 깠어요 그럼 여기서 뽀삐 우리 집 이거 언니 집 한번 가야될 것 같아 네 타고 한번 짜볼까 누나 여기 완전히 노가진 것 같은데 여기 노가진 것 같은데 야 니가 케일이랑 반반 가면 안 돼 나 로밍으로 터뜨리게 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용 20초 빨리 가야됩니다 네 20초 확인했어요 이거 용 한탈할때 베이가 스톱맞는 새끼 좋으시세요 네 오케이 갑시다 안가? 용 안가? 용춤? 응 가야되는데 용 밀수 남았어 용 밀수 남았어 근데 케일이 테이프인데 응 내가 이제 다 갈게 그러면 응 내가 이제 다 갈게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거 일단 어 민도랑 갈비랑 여기 있다 아 아직 안먹음 이게 케일이 반반을 진짜 잘 가 저거 어떻게까지 빨리 정해야돼 어 누나 이거 지금 다같이 가자 다같이 가자 누나 오예 와드 와드 가자 이거 용산 2개 예예 같이 갈게 모두 기다리고 이거 헷갈림 서로 탈을 CJ Cer brief 라디오에 들어가요 문 문 문 들어봐 문 열喜歡 좋아 로피èces acer 로피 조 vampires 여 분이 gummy jazz 이제는 pilots 외술 여기 잔 healthy 오 잡아? 비전 없어 누나누 빼 빼야 돼 왜 깔 finan 용으로 다시 가야되네 네 아쉽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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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그렇게 아 근데 나 위에 캐엘드 있어가지고 좀 자르가고 그랬다 안 터졌어 안 터졌어 그럼 용으로 다시 가야되네 아 근데 용으로 킬거야 이거 아 근데 용으로 킬거야 이거 나 텔 있어 바로 뛰어오셈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걔 그냥 뛰어간다 얘도 그냥 한도 쓰는 듯 아 근데 이거 주자 애매한데? 아니아니 나 텔 타고 가고있어 가고있어 빨리 빨리 저거해야 돼 빨리 한 명 중에 한 명이 시간이 안될텐데 반대로 되려 이거 이거 바터 빠져야돼 바터 빠져야돼 가 가 가 고고고고고 어 아 이거 털린다 탈이 궁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뒤로 빼요 뒤로 빼요 탐 밀어 탐 밀어 누나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너무 급해 누나 천천히 해도 이겨 천천히 해도 이겨 천천히 해도 이겨 천천히 해도 이겨요 여러분들 네 너무 두근대요 지금 네 너무 두근대요 지금 네 이거 그냥 한타 때 이즈만 물면 돼요 일단 소윤누나가 해카림으로 궁으로 이즈 물어주고 나랑 같이 잡으면 돼 소윤누나랑 나랑 오케이 네 자 바텀 갈게요 전 다시 이거 전령이니까 음 제가 바텀 한 번 얼굴 비추고 전령으로 갈까요 예 예 전령 타는게 되니까 이거 제가 초식에 한 번 해 볼게요 어 아니네 전령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 전령 맞지 40초 예 전령 맞아요 탈이 내려가는 모션이니까 이거 저 올라갑니다 이 탈이 네 전령 싸움 한 번 하죠 저쪽은 불고 타립금 빠지고 저는 있거든요 이거 우리 치감템을 하나 가야될 것 같아 치감템이 없어 우리 저쪽 다 단단해서 치감템 하나 가야돼 누가 갈래? 아.. 내가 가야돼 우리 히딩클 작전 쓰자 오케이 우리 너무.. 나 올라가 전령 싸움 합시다 가 가 가 이기 타립 올라갔어 근데 이즈 없으면 이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지마요 여기 오지마요 오지마요 이미 봤어 근데 이거 탁 가줘야돼 탁 가줘야돼 상민이 뛰어 상민이 뛰어 이거 올라가줘야돼 타립도 저쪽 타립도 올라왔어 근데 우린 궁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잘라도 돼 올라오는 거 잘라도 돼 근데 이즈에 온다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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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밀어 나 못봐 나 못봐 이제 이거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나 못봐 나 못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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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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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 문이 굳혔어 죽여 죽여 아 오케이 이즈리얼 야 그거 이즈 간다 이즈 간다 이즈 간다 이즈 간다 이즈 간다 안 돼 이거 빼야돼 빼야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뒤로 쭉 빼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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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우리 바텀 밀고 그냥 쭉쭉 쭉쭉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오케이 우리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다툴 미드 많이 봤어요 굿 굿 굿 이거 그냥 내가 가갑 갈게 빠르게 우리 지금 당장에 치간이 없다 이거 미드 한 회 저거 전령도 야 이거 계속 탑도 딱 음 아 이거 전령 뛰어야돼 이거 베이가 지금 직가고 이제 지금 직갔다 이거 바로 전령 튀자 전령 튀어 예 전령띕니다 누나가 미드 먹어 응 누나가 미드 먹어 나 칼라보리 볼게요 전령 뛰세요 님들 오케이 크런들공 40초 남았어요 네 이거 이즈만 자르면 돼 베이가가 이즈 잘라주면 딱인데 이거 전령은 내가 지금 튀고 있을까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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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즈 왔거든 이거 낚시 한번 해보자 이거 베이가 있으니까 와도 없어 어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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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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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이가 뭐라 베이가 뭐라요 내 쪽으로 빼야돼 어 일로와 일로와 페인어 오빠 고고고고고 이거 한 번 틀어줘 한 번 틀어줘 나 이제 돌고 있어 이제 돌고 있어 이제 돌고 있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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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들 도망가 그냥 이리와 일로와 빼 빼 둘 다 빼 위로 빼 트런들 아래로 데려해 아 이거 전령 먹어요 전령 먹어요 전령 먹어요 전령 먹어요 네 나이스 다 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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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가 전령 가 나 믿어 믿게 나는 예 내가 남은 한 명 놔둘게 나 괜찮아 혼자 먹을 수 있어 네 그럼 이거 트런들이 바텀하고 같이 믿으면 해 네 트런들 바텀 갑니다 나 근데 케일 푸는 시간 너무 두근데 아니야 아직 못 푸었어 근데 케일은 내가 계속 욕 났어 욕 나왔어 욕 나왔어? 나 찍가야겠다 바로 이거 밀고 뭐 좀 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삼룡이야 응 나 괜찮은 안 돼 루나 테리 있잖아 응 나 테리 있어 다 테리 있잖아 이거 나 딩고 10초야 근데 저쪽 궁 안썼지 탈의 저쪽은 탈의 궁이 있어 썼어 썼어요 썼는데 짤렸어 바로 아 그러면은 시야 좋아요 그럼 됐어 베이가 조금되지니까 이스리얼만 따져 바로 용 쳐요 이거 불러 아 미드 밀면서 이거 온다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시야 이거 나 미드 밀면서 할게 나는 받 이거 같이 유인 용치고 용먹었어 탑으로 가도 스플릿하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나 케일 줘야돼 나 한타 때 그냥 케일 볼게 탑 한명 가야겠는데 탑은 니가 따라가 그냥 탑 누가가 탑 제가 갈게요 저 테리스니까 탑 까고 어 그럼 내가 미드 가야되는데 괜찮나? 어차피 뭐 에잇디베이 가니까 상관없었다 테리 궁 빠짐 나 나 감 나 백업 감 나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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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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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싸우면 돼 이긴다 무조건 이기냐 이거 후 후 후 후 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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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 도ussian 킬jan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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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에다 전령 미드 에다 전령 başka 마트 에다 미트 하 entwickelt 그냥 바텀에 전력 풀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미드에 가요 미드에 가요 나 이거 집에 한번 갔다와도 돼요? 네 이거 미드에서 파는게 나아요 미드를 지워야지 우블드스트로 챙길 수 있어 에드 뜰라면 10초 나 굴루 먹는다 여기다 전형 풀자 그냥 틀어버려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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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직 사로초야 사로초 이거 밀고 빼자 바로 빼야 돼 저쪽 다 태어났어 이거 빼야 돼 됐어 굿굿굿 나이스 다른쪽 와드 한번 하고 갈게 나 집 한번 갔다올게요 갔다올게 헤딩크 잡지네 헷갈리네 내가 굿 이즈만 자르면 돼 아까 베이가 너무 그랬어 진짜 이거 백설이랑 캐리야 이거 진짜 인정 인정합니다 이거 뽑힌 노텔 뽑힌 탈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자꾸 아까부터 그냥 백설이랑이 이즈만 궁 박아주면 될 거 같아 알겠다 인정합니다 자 웹핑화 탈이 어 어 바론 얘네 도박할 수도 있으니까 바론 쪽 하나만 저쪽 텔 다 썼기 때문에 이거 누나가 미드 올래? 내가 탑 탈게 내가 뽑힌 마카 이렇게 어 이거 올까? 가자 가자 탈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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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르자 이거 따르자 뭐야 플래시 쓴 거 같은데 아닌가? 몰라 플래시 쓴 거 같은데 어 이거 지워주네 같이 일어난 일이다 어 이제 여기 있다 뒤로 갈게요 이거 싸우지마 네 이즈 중나 세 어 이즈 중만 잡으면 돼 그냥 아니 누나가 더 세 지금 누나 원폼이야 저거 월금 가가지고 누나가 원폼 낼 수 있어 오바마 안 돼 오바마 안 돼 미드에서 나 탁 계속 밀게요 예 문도 집에 간다 문도 집에 갔다 예 문도 집에 가고 밀자 2대0 2대0 아니 이거 바론으로 가도 돼 바론에서 어 바로 쳐도 돼요 바로 쳐도 돼요 이거 밀고 바로 갈게 바로 여기 보이는데 뭐가 뭐예요? 헷갈림 지금 바텀이야 바텀에서 싸울래 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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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있어 좋아? 피가 너무 많이 단다 이거 같이 쳐야 되는데 이거 빼자 이거 빼자 아니 미드 밀고 정글 하고 천천히 하시니까 아 야야야 경건이 말 들자 미드 쭉 밀고 발원 쪽 정글 점령하고 매복을 해서 하나 따고 발원을 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일단 미드 밀고 용이 나왔네요 그럼 용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린 오케이 용 쪽으로 가요 알림이 말 들어 오케이 용 쪽으로 간다 용 50초 정비해요 지금 해요 안 늦었어요 직 갔다 올게요 저 오케이 나 전멸 전멸이 있어야 되는데 이즈리얼 잡으려면 혹시 살짝 지크의 융합 갔어? 지크의 융합 갈 이유가 없어 원딜이 없잖아 우리 지크의 융합 이거 누구한테 발라줄까? 어 이거 저한테 발라주세요 저한테 오케이 미드 쭉 밀고 용 쪽으로 옵시다 네 여기 시야 먹죠 야 이거 지크 나한테 발라 지크 발라 그러면 헬칼림한테 다시 내가 물을거야 이제 누나가 물거야? 오케이 이거 쳐 쳐 쳐 쳐 불러 불러 오케이 진다 내가 미드 이거 쭉 밀고 이거 그냥 두 년 앞보다 이거 얘 얘 이즈승 날라간다 거기 오케이 괜찮다 먹었어 무조건 이즈한테 궁 쓰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쭉 밀고 바른쪽 정글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쪽 정글 점령하러 갑시다 오케이 쭉 밀고 다른 쪽 들어가서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바퀴 더 올린다 어 바퀴 더 올린다 하 바퀴 더 올린다 어 케일 여기는 울거 같은데 케일 잡으러 가지마 케일 잡으러 가지마 케일 그냥 여긴다 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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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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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미드 한 번 밀죠? 미드 밀고 다시 들어 일단 K노궁 이거 K노궁 이거 좀 활용하면 안되나? 나 근데 와드가 없어서 나 집에 가야될 것 같아 그럼 집 한 번 갔다오죠 정비 한 번 해 지금 그 뭐야 오브젝트 없으니까 나 이거 좀 먹을게 아 오케이 아 내가 먹을게 아 이거 미드 내가 있어야겠다 나 탁할게 저거 이거 우리 바론 용 먹었으니까 1,3,1 운영가죠 그러면 근데 뽀빗이 테린거 알아야돼 누나 쟤 쿵 없어 쟤 쿵 없어 나이스 저쪽 이즈리얼 내려오네 나이스 좋다 K1 풀 없어 나 탑 계속 취밀게요 저쪽 레드 있으니까 이거 점령하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판 밀어두고 가는게 나아요 응 밀고 뽀빗이 아래 간다 걸어 걸어 지금 걸어 싸워 물어도 돼요 이거 헬탈이면 바로 텔탈 수 있나 지금 텔탈 수 있어 얘부터 얘부터 문을 굽고 왔어요 뒤로 살짝 빠지고 이거 안 될거 같은데 살짝 빠져 살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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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빠져 다시 정비 지금 우리 두 명 따서 이득이에요 이거 희재가 희재가 만화 없으니까 정비하고 네 빠졌다 계속 이렇게 운영하면 이겨요 저희 욕심 내지 말자 그냥 욕심 내지 말자 그냥 어우 잠깐 아까처럼 하는 겁니다 미드 밀고 네 상대 정불 먹고 님들 님들 저 죽는 아움 오케이 굿 이즈만 잡으면 돼 이즈만 이즈페일 나 궁없음 쟤네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궁이 없음 이거 깐매님 저한테만 치크 발라주세요 나 궁없음 나 궁없음 나 궁없어 나 궁없어 저쪽은 궁있어 타립궁 확인했어 네 올 때까지 살짝 조심 살짝 조심 가렌지 살짝 조심 걸리면 안돼 그럼 살짝 빼죠 응 살짝 빼고 트런들까지 오면 다시 푸시 오케이 오케이 트런들 뒤에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대면 후반으로 가는 거 같아 이거 처음에 아까 지금 이렇게 세 명이고 나 테리 있으니까 불러 오케이 나 라인 관리만 할게 왜 이거 같이 지우자 자 이제 밀자 이제 그냥 싸움 이겨 타립궁 그거만 아니면 근데 타립궁이 있네 저쪽이 여기 타립궁이 있네 라인 붙어야죠 나 라인 밀는 쪽 오케이 오케이 저쪽 위로 올라간다 베이가 우리도 위로 가면서 빨리 빨리 우리가 먹죠 오케이 이거 나한테 붙어주면서 치아 먹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같이 먹어주면서 자 네 오케이 여기 물도 이거 지우고 우리 용 30초거든? 용으로 가야되요 우리 용으로 가자 이제 다시 헥카림 이거 봐줘야되요 나이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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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도돼 포핌 어디서부터? 포필부터 포핍 포핍풀 빠지 자 내려가 용 바로가용 3용 용가용가 이거 다 긁으면서 가야 이거 이거 낚시해도 돼 낚시 한번 합시다 히제 부르죠 히제 부르죠 근데 안올거같아 한명 죽어가지고 그냥 우리 먹자 물 먹자 다시 믿어갈게요 저 자 이제 정대하고 또 바론이야 이거 애들이 나를 못 노려 내가 상탱한데 딜도 쎄가지고 쳐봐 오시건 나 17렙 오케이 포핍 전멸 빠졌어 그냥 걸어도 이길거같은데 그냥 걸어도 이겨 지금 체급차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보이면 5대5 강 나오면 그냥 붙어도 돼 오케이 그러면은 저 2라인만 밀고 볼게요 그 할게요 어 알았어 오케이 트런들 각오일 뽑아올게 오케이 확인 못생긴 것들만 이거 다 지원을 절대 안 노려야돼 이거 이번에 이즈리얼 노크림 이즈리얼 그냥 베이다가 궁 써주면 큐홍 쓰면 노을거 같은데 뽀삐도 그거야 뽀삐도 플래시 없어 누나 빼야된다 이제 지금 트런들 없으니까 지금 트런들 없어 이런거 조심해야돼 이런거 물려 나도 모르게 갔는데 미안 트런들 왔으니까 다시 가자 헥칼이면 어떻게 돼 올 수 있어 텔있네 싸워 각봐서 싸워 어차피 5대5야 어차피 5대5야 오케이 자 전멸 미드있게 미드있게 레드있으니까 싸워 오케이 레드있으니까 싸워 미드 밀고 미드 밀고 어? 걸어? 걸어? 누나 올준비 텔임비 텔임비 호응해줘 무더 무더 때려 무더 때려 무더 공 걸어갔어 아 나 튕겼다 나 궁 못써 일단 탈잇궁 살짝 빠져 살짝 빠져 이거 체급처럼 비벼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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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돼 아냐 이거 바론가자 바론가자 바론가 바론가 빠져 빠져 이제 빠져 우리 유지력 좋기 때문에 바론 먹으면서 가면 돼 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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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 한번 하면 돼요 어 오케이 너무 좋네 그리고 미드한테 쭉쭉 가면 되겠네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됐어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순서대로 이제 우리 팀 오던 병건이가 하자 이제 우리 팀 오던 병건이가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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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병건이가 하자 내가 하면 안 되지 병건이가 내가 봤을 때 20분 때부터 하면 될 것 같아 병건이가 티어가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아니야 병건아 자신감을 가져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너가 탑이야 여기서 없었네 병건이가 진짜 병건이가 정말 깼다 어 진짜 병건아 너가 최고야 지금 알았어 좋아 좋아 어 오케이 내가 잊은 내가 밀게 밀고 갈게 이거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아? 어 오케이 누나 봐 누나 텔디 있어? 나 기타에 민트 갔거든 기타에 민트 갔는데 내가 놓을게 내가 놓을게 김행 나한테 걸어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내가 가네한테 걸게 나는 어 이제 나 말고 김행 안 걸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나 간다 나 간다 자 우리 이제 다 모였지? 1-3-1 하다가 오케이 어 몰면서 가 지금 베이가 쪽 아니면은 시야 다 보이기 때문에 물릴 일이 없어 오케이 아 밀어 우리 바론 이용해 바론 애들아 바론 이용해 그리고 나는 믿을 가면은 애들 못 막아 이거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4-5도 이겨 이건 오케이 저쪽은 궁까지 썼고 난 궁 있거든 오가네 치마 아니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저쪽은 궁 썼거든 템포 맞춰줘 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괜찮아 우리 여기서 대치해 대치하면서 밀어 대포 운영해 야 여기 케일 왔다 여기 어 케일 상대돼? 어 돼 돼 나 안 죽어 아 그러면 있을게 자 저쪽 어 옆으로 못 가게 해줘야 돼 문도 사이드로 빠졌어 문도 올라간다 문도 올라간다 우리도 합류해줘 합류해줘 걸어 걸 수 없나 미드 푸시 미드 푸시 어 미드 푸시 어 미드 푸시 이거 오케이 이거 바론야 바론야 이거 믿어도 돼 어 바론 빨로 밀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베이가 두고 오케이 아픈 비전 좋아 저쪽 지금 답답하거든 나의 마법 장막을 봐 희재가 저만 하는건 여유있다는 뜻이야 자 유리하다는 뜻이니까 오만해지지마 오만해지지마 너무 오만해진거 같애 희재야 너무 오만해진거 같애 너무 오만해진거 같애 야 용났어 사령고 사령고 이것까지 밀고 이것까지 밀고 저쪽 희재 저중엔 이거 저쪽이 저쪽이 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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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거 쳐 이거 치워 한짝 걸어도 되네 헬카님 올준비 오케이 나 가는 중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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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온다 온다 빠져야돼 빠져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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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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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 왔어 우리 용먹고 해도 돼 지금 우리 용먹고 가령이라서 용먹고 해도 안전하게 해도 돼 내려와 야 야 야 지속해 심창민 오더리 가 들어가 고고고고고 들어가 과감하게 들어가 이즈방간다 이즈방간다 여기가 이즈 베이가 지켜 들어가 싸움 무조건 이겨 이거 체크차로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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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쪽으로 해야되는데 어 살짝 빠져 살짝 빠져 야 고마워 야 상대팀 인사 이겨 이겨 무조건 이겨 야 뒤에 김진영 가줘 제발 뒤에 김진영 빠져 이제 빠져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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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딜러 없어 딜러 없어 야 용가면 돼 용가면 안 돼 용가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애들 다 바로 올 거야 이거 용가면 안 돼 용가면 밀어매 이거 빼자 한 번 집 갔다가 다 봐주세요 우리 시야 하나 없어? 시야 안되나? 시야 돼 이거 한 개 내려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나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야 나 이거 잘하면 이즈 솔킬다니스 이즈도 없는데 지금 텔 타서 이거 해봐 해봐 그럼 해봐 누나 이거 야 이거 나 10초 야 3대 3대 여기 친다 이거 킬 킬 킬 킬 킬 킬 나 킬 있어 나 킬 있어 이거 킬 싸우자 이거 와 툭 딸려 킬 킬 킬 내가 가져올게 라인 그냥 몸 대고 밀어도 돼 이거 내가 몸 대줄게 내가 몸 대줄게 내가 몸 대줄게 라인 클리어 루가 데려왔지 라인 라인 이거 정리해 천천히 여기서 여기서 미녀 정리해주고 바로 끝내 끝내 나 궁 있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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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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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다들 진짜 잘했어요 버스 태워줘서 고마워요 개 깨달이겠다 마지막에 헤카링텔 거기서 비벼졌네 어 에? 아까 텔 해가지고 비볐다고 마지막으로 쐐기 박았다고 아 맞아 진짜 너무 잘했어 다 잘했어 아니 그냥 이거 다 잘했어 못 가게 해가지고 한 거 좋았어 우리는 5명을 무려 팀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잘해서 이긴거야 그리고 베이가가 베이가가 계속 그걸 만들어내 이제 마음 편하게 인벤 방송 볼 수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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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가렌이 되게 땡땡하네 트렌들하고 여기서 앞에서 비비니까 저쪽이 어떻게 할 수는 못하네 여러분들 이거 저거 3분 딜레이 풀고 와도 돼요? 이제 우리 이제 우리 풀어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경기 끝나고 풀어야 될걸? 아 경기 끝나고 풀어야 돼 어? 아 나 껐는데 방송 아 끝나고 끝나고 저거 이제 어 나도 껐는데 우리 끝나고 틀어 그럼 끝나고 틀어 어 끝나고 틀어야 돼 어 끝나고 틀어야 돼 어? 자막대 어딨지? 저한테는 공방 이름이 뭐죠? 공방? 팀 인벤 영어로 아 팀 인벤 팀 어 여있네 와 이제 여기 보고 있네 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 아 근데 진짜 다 너무 잘했다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팀 와 헷갈림 뒤로 가는거 봐 러브레터 쓰겠습니다 또 백찬호 온다 또 백찬호 저기서 KL 궁이 빠졌구나 아 베이가 옆에서 들어오는거 좋고 야 여기서 비볐다 오도고와도 못하게 먹어가지고 저쪽 용을 치면 안됐던거 같애 우리 텔을 생각을 못했는거 같애 그리고 베이가가 끌고 오고 좋네 저 원래 다른사람이 끌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좋았다 우리 그 투텔이 다 비볐네 좋았다 좋았다 3분 뒤에 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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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다시 제방할려도 3분 뒤에 켤 수 있어 3분 뒤에 켤 수 있어 여러분 미안해요 왜 미안해 미안해 잘했어 다 잘했어 진짜 은퇴 방송에 걸린 문제라서 흥무됐네 이거는 업보 싸워서 위험해질 뻔한 건 있어 어 업보를 오지게 싸웠어 그러면 또 방방방 시바론드라 하면 돼 입에 한 번 또 칠하면 되잖아 아 근데 진짜 랩보드님이랑 행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쿠티님들이 너무 고마워 진짜 말하는대로 돼 각출해서 선물 한 번 해드립시다 아 우리 저희 모아서 해주죠 아니 나는 진짜 많이 들어요 행수님이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 여기 뭐야 이거 왜 여러분들 제방하겠습니다 3분 뒤에 해야 돼 아 3분 뒤에 해야 돼? 왜냐면 저쪽은 계속 송출되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쪽은 계속 송출되고 있으니까 3분 뒤에 해야 돼